자 오늘은 쯔꾸루 게임 하나 할까 합니다 아 어제 11시에 업로드를 할라 그랬는데 너무 업로드가 안되서 못했거든요 방종 하자마자 했는데 아직 남았어요 아 요즘 업로드가 잘 안되네요 어찌됐건 오늘은 그래서 통으로 올릴 수 있는 쯔꾸루 게임 할거구요 이거는 생방송에서 추천을 받은 게임입니다 이름은 이제 병아리 사무라이라는 게임이구요 한글어가 되있길래 할까 합니다 자 병아리 하면은 이제 요즘에도 병아리 파는진 모르겠는데 왼쪽에다 이미지를 준비해놨어요 병아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있는 달걀후라이 같은게 이제 무정란이고 그 달걀후라이 유정란에서 태어나는게 병아리라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옹기종기한게 병아리죠 이제 사무라이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간 작게 해놨는데 사무라이는 설명할거 없죠 사무라이는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야스오 걔가 사무라이죠 병아리 사무라이 처음에는 벙어리 사무라인줄 알았어요 도아 안녕하세요 병아리라고 합니다 해본적이 없는데 이어서 하기가 있네 언제쯤 처음부터 하도록 하죠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네요 많이많이 기사 안녕하세요 뭐야 안 눌렀는데 리크나님 못봤나 아직 안보이십니다 자동이네 지각인가 지각인가 지각이라도 전례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폐하 잘 있었나 리크나님 못봤나 리크나님 못봤나 리크나님 못봤나 리크나님 못봤나 태어날 것 같다고 그래서 이패하겠다고 했다 리크나님 못봤나 헬벨 가문의 후기자로 남자라면 좋겠네 아..아직인가.. 되게 숫자기는 잘 만들었네 다 그림도 있고 여기서부터 스킵이 내가 누를 수가 있나봐요 와이파이 참가서 다른 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아빠가 와이파이를 잠가서 다른 폰을 가져왔다고? 그래.. 아직 계약 안 했나 보구나 아직인가.. 애가 태어나는 걸 밖에서 기다리는 거구나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야? 병아리 사무라이 라크나.. 리크나.. 리크나군요.. 아 잘했어.. 남자아이야.. 이게 일본 게임이기 때문에 이름도 일본인가봐요.. 아긴 정말 빨갛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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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리 아닌데? 개구리 왕자처럼 병아리로 변하나? 아.. 없어.. 한글이.. 한글.. 있니? 한글 없죠.. 어.. 튠으로 하자 그럼.. 튠.. 튠으로 하자.. 튠.. 펠벨 좋은 이름이네.. 발음이 좀 어렵지.. 튠? 자세히 보여줘.. 좋은 눈이야.. 밀리.. 아.. 원래는 이제.. 여기 이제 메이드 같은 거였나보구나.. 튠의 입과 아야카랑 똑같지.. 눈은 리크 나네.. 머리 색깔이 다른데? 아야카 머리 색깔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아.. 밀리 안녕.. 아.. 아.. 아기 침대 저기 누워있는 게 아니라 다 큰 다음이구나.. 아빠 엄마는? 빨리 안가면 앞에서 헝간대요.. 빨리 가죠.. 가자.. 엄청 꼬마네.. 귀엽네.. 숨겨놓은 거 없냐? 쯔꾸루 게임은 숨겨놓은 게 많더라고요.. 이건 뭐죠 근데? 화로 만나요? 말 안 들으면 저기다 놓고 불 켜버릴 것 같은데? 가둬놓고.. 어구야.. 책! 많이 많이 역사 로뎀바흐 지음 이렇게 게임이 긴지 짧은지 모르겠네?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음 어려워서 안 읽는다? 이거 좀 읽겠다.. 아 이건.. 아마 한글 하신 분이 테스트를 한 거겠죠? 장비 한번 볼까요? 손수건 있네요? 수수건의 방어력 있네.. 발독이 상단기.. 무기.. 스킬인가 봐? 기술 일라.. 아니 기술 따로 있는데? 모르겠어 가보면 알겠지 뭐.. 성이 아니라 어느 나라겠지? 아 요즘 애들도 검정 고무실을 알아? 아 요즘 애들도 검정 고무실을 알아? 근데 그 이제.. 저쪽이 이제 엄마가 출산한 방이게 여기가 이제 누구 방이냐? 뭐야 이거? 나 줘! 아 밀리방이야? 아.. 하.. 밀리방 이거 뭐.. 방 구조 뭐냐 이거? 여기는 뭐.. 뭐한데 여기는? 아.. 엄빠 있네.. 여기는? 어.. 여기가 주방이네.. 요리를 해서 저기로 갖고 가는 거구나.. 특이하네 구조가.. 구조가 특이하다고 할 게 없지.. 내가.. 그 약간.. 중세.. 시대.. 저태그에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지.. 엄마방.. 엄마아빠방.. 방 구조 예쁜데 뭐.. 가져올 거 없나? 진짜 하나도 없나봐 시프트나 컨트롤.. 알트 이런 거 없어요 RPG 2000.. 게임이구요.. 책이 있는데 당연히 못 읽겠죠? 저 의자는 못 가나 보다.. 아예 못 가나 보네? 뭘 거 없어.. 그만 뒤지고 가자.. 이건 뭐냐? 난 여기서 먹고.. 여기 떨어져서 먹는 거야? 저와주면 누구냐 그럼? 겸상을 하냐? 아 엄마야? 아.. 쟤가 밀리지.. 맞다맞다.. 아.. 그래.. 앉아서 먹으면 된다.. 먹을까? 야.. 창은 긴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모니톤.. 오늘 극단호인데.. 다녀와도 돼? 야.. 귀족인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귀족인데.. 싸드기 맞는 거 아니야? 싸가지 없다고? 최고의 극단인가? 밀리가.. 밀리가.. 많이많이 극단 온대.. 혼자 나가는 거 이러지 않을까.. 밀리가 이제 파티가 되나보다.. 나는 사무라이라길래.. 약간 이제.. 일본.. 동양 쪽인 줄 알았는데.. 서양 쪽이죠 거기에? 그리고.. 메이드 한 명밖에 없어.. 집에.. 집에.. 병원.. 같은 거 없어? 아빠가 쎈가 보다.. 아빠 옷 입은 게 최종 보스 같네.. 아무리 봐도 악당처럼 생겼는데.. 눈이 시빨 같고.. 음.. 다녀오세요.. 눈이 진짜 아빠랑 똑같네 색깔이.. 안녕하십니까 기사단장.. 예측할 수 없는 세계관이야.. 사무라이랑 갈 게 없네.. 나는.. 방송 지금 메인 스크린샷을.. 게임하면서 봤거든.. 게임 화면에 그 속에.. 스크린샷이 있더라고요.. 밀리 데리고 가라네.. 나는.. 어.. 그냥 이.. 동양 쪽인 줄 알았지.. 거울 보고 있죠? 가셔서 살면 안 되나? 준비.. 아냐아냐아냐.. 엄마가 용돈 줄 것 같애.. 음.. 용돈.. 많이 주세요.. 아빠 서재 말고 여기 있겠지.. 없네.. 어딨냐? 주방에 있진 않을 거 아냐.. 밖에 있나? 엄마도 나갔어? 왜? 아 여깄다.. 주방에 있네? 아 난로가 여기밖에 없구나.. 난로 근처에 있는 거고.. 따뜻하게.. 딴 데 다 닫혀 있으니까.. 옆에 건물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됐다.. 가자.. 밀리.. 뭐? 뭐야? 빨리 안 오면 놓고 간다.. 뛰어라.. 가죠.. 갈까? 어우 야.. 재밌을 것 같은데.. 물약 상점이 이렇게 있어.. 물약 상점이 이렇게 있어.. 쇼핑하시는 건가요? 아.. 가성비가 차원이 다르죠.. 아.. 배고프다.. 아.. 참고로 찌꾸루 게임은 생방송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방송에서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녹화를 올렸을 때.. 어.. 자작권 의문이 걸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안 걸리는 것도 많지만.. 걸리는 게 있으면은.. 녹화로 안 올라가요.. 생방송으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미리 좀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이건 올라갔는데 다른 게 안 올라갔다.. 라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야.. 야 여기 방 빼고 싶냐? 성주 아들을 지금.. 젤단님 오셨어요 하고 상하리 다 깨게 해줘야지.. 어디서 지금.. 여기 먼저 가자.. 여기 같으니까.. 그쵸? 여관도 있어.. 어.. 되게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 무설정도 평화롭네.. 야.. 잘 오지 왠지 무서워.. 어.. 무기점도 있어.. 맵이 되게 알차다.. 한 군데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봐야지.. 이거.. 쟤네.. 얘네 기억해뒀다.. 저 금발.. 뒤졌다 넌.. 뭐야.. 아 이게 축제야?! 아.. 됐어.. 뭐 아이템 주는 거 없는 거 같아 내가 보니까.. 게임이.. 아.. 그래.. 그래? 딱 보고 오래.. 그렇지.. 괜히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하는 놈들일까.. 세계 최고래.. 병아리 댄스.. 아.. 쟤 때문에 병아리일 것 같은데.. 마우스타가 나와서 병아리 뭐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병아리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겠지.. 동양세계로 가는 거 아니야? 아.. 어엏.... 야! 튕는 늦네.. 아 어 제가 개구나 아 안에 있던 애 굉장하네 병아리 인형 으 으 으 으 이름이 뭐야 난 소로라고 해 춘 펠벨 몇살이야? 여덟살이야 너는 쟤는 뭘로 최고가 될거야? 최고의 여배우가 될거야 내가 생각보다 훨씬 어리네 12살 정도 될 줄 알았지 병아리 배역이야 병아리 배역이야 메이드 까먹음 배도 있었네 아 원래 그 무기점 옆에 바가 있었나보다 즐거운 하루였어 연구를 못 본거 아쉽지만 소름 신고가 됐으니 언제든지 볼 수 있는걸 ty 근데 이거 얘네 길바닥에 있는 애들 성주 아들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 이게 무슨 일 생기면 다 참소되는 거 아니야? 애들까지? 마을 애들까지 기사연습 보고싶어 왜? 기사연습 보러가는거 보면 안된대 아빠가 아 아빠가 생긴게 마법사잖아요 얘가 기사를 동경해서 기사가 되나보다 사무라이가 아니면은 병아리 탈을 쓰고 사무라이가 되는거지 안들키게 몰래 사무님 겁얘기 했니 꼬래친구 생겨서 좋아 오늘 어디로가? 굉장한걸 보여줄게 성 안쪽이야 아 성 진짜 크다 파티 됐어 어 여보 춤이 더 세네 훨씬 마니마니 성에가서 기사 보는거겠죠? 위해를 가서 한번 보고올게요 무기점 있어 무기 얼마에 파냐?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이게 다야? 이거 이제 맨 마지막 조인가보네요 중국입니다 어휴 아우 이거 고리 땡기냐 이거 좀 갈까? 아 맞다 숙제장 한번 가볼까? 뭐 줘 파밍이 하나도 안돼 그냥 구경만 했어 돈 헤프게 쓸까봐 그런가? 이쪽이야 이쪽 기사단장 또 왔니? 검 좋아하니? 그래야 사나이지 아 위에서 보고 있구나 뭘 보고 계십니까? 아 얘 다 악당처럼 생겼어 로젠버어도 그렇고 로뎀버어도 그렇고 리크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악의 기운이 넘쳐 흐르냐? 틀입니다 검을 지게 하고 싶지 않은거야? 천도 남자야 나처럼 대결하고 싶지 않아 뭔일인데 원래 검사였구나 오늘 길게 할거기 때문에 이 게임만 이 게임 끝나지 않다면은 젊은 꿈을 여기서 빼앗을 생각이야 굉장히 수작인데 스토리도 있고 난 그냥 그런 계열인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은 약간 제목도 그렇고 메인 이미지도 그렇고 안녕 소라? 검 수행하고 싶니? 솔직하게 말해도 돼 하고싶어? 어 어디로? 세계 최강의 검기간태로 그 사람도 검을 배우러 무슨 어라젠데 미안하구나 약간 병아리가 되고 더 세진다거나 특별한 능력을 얻진 않겠지 그러면은 완전 스파이더맨이 낸 메리 제임이고 그쪽으로 하고서 그 사람 집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아빠다 아빠랩 24야? 세 보이지는 않는데? 기술 없어 별로 안 센거 같은데 공격력이 1이야 나도 10인데 아빠 정신 안 차려? 민첩성도 똑같네 게임이 좀 짧은가봐 레벨을 보니까 아 이렇게 되겠구나 아까 어디로 가자 그랬죠? 기억이 안나는데 아 가다보면 나오겠지만 어딘가 여긴가? 아 여기구나 아 여긴가봐 유키무라의 집 유키무라 1번인이네? 와 이거 잘 만들었다 게임 메인화면 보고 솔직히 별로일 줄 알았어 야 되게 잘 만들어 놓는데 어디에 있으려나? 이상한 집이네 리크나니 니 아들이냐 그나마하게 생겼네 헬벨 8살입니다 잘 부탁해요 부탁이 하나 있어 무력은 뭐냐 니가 말해봐 검 연습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 검을 좋아하고 멋있고 그래서 검을 가르쳐주세요 부탁합니다 따라와 따라와 구멍났어 아 여기서 이게 지금 썸넷 이미지죠 검 연습을 하는 곳이지 어설프는 마음으로 들어갈 곳이 아니야 아빠는 여기서 기다릴게 아빠는 할 일이 없냐? 근무 도중에 나온거 아니었어? 잘해도 돼? 거기서 보고 있거라 이건 카타나라는 검이다 족본도라고 하지 아 기술을 요한다 소중처럼 움직일 수 있으려면 시간이 걸리지 건물 기량을 봤을 때 어째선지 몸이 떨리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몸이 떨리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현실은 사슬갑옷도 못 부수지 않냐? 그래서 밖에 못놀겠네? 쟤 맨날 병아리 입고 온다? 나 그럼 병아리 입고 가서 싸우면 되나? 병아리가 설마 우비 역할을 하는 거였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쟤 맨날 내 방 온다 쟤는 쟤 뭐 여배우된다면서 뭐 아무것도 안해도 돼? 저렇게? 마마다 아 마모가 추위를 많이 타나봐 항상 난로 옆에 있어 아 배고프게 왜 그런 말을 해 나 아침 안 먹고 달린단 말이야 어제 젤리 하나 먹었더니 속이 좀 쓰려서 배가 너무 고프잖아? 여기서 써? 아빠한테 말 어떻게 하냐 방해는 내가 하는 거고 말 좀 하자 건방지게 책 읽으면서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해? 나갈 거야 나 침대 좀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침대에 발 뻗으면 발 나올 거 같은데 그래 저게 이제 병아리로 변한다거나 뭐 그런 계열이 아니라 어 자신의 이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있는 옷인가봐요 어 보석타 어디 갔냐? 안녕? 변했네? 어 나온다 뭐 어쩌라고 왜 그런 거야 저리 저장하고 양쪽 다 가보자 뭐야? 야 야 느낌 쎄한데? 그 소중하게 아끼는 보석이 엄마 갖고 훔친 거 아니야 쟤? 아무리 봐도 밀리가 저런 거 갖고 있는 게 좀 너희가 리크나 펠베르 집인가? 어 뭐야? 스님 왠지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처리하겠지 애비 24인데 유도의 검사 장록하다 다시 찾았구만 고장했다고 뭐야 야 뭐야 뭐야 너 그 몸은 두팔이 없어 아 두팔 없어? 도망가라 가자 소라 가난치는 건가 어? 가자 모두 죽여주마 누구야 가거라 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모두 죽여주마 모두 죽었어? 엄빠도? 밀리도? 소라도? 뭐야 걔 뜬금없이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 시작할 때 경호원이 왜 없냐고 집에 아 경호원 한 명 있었으면 됐는데 아 경호원 한 명 있었으면 됐는데 쌍곡검 멋있었어 이거 아직 또라이네 손으로 잠깐요 좀 내려볼까 화면을 좀 맞춰놔야지 헷갈리지 않게 됐다 저는 왜 채우가 내려는 거야 내 송출 화면이 플레이하는 게임머물보다 훨씬 커 아아 세이브합니다 여기요 아직 1레벨이죠? 그거 입고 사는 거야 그냥? 그대로 나아가면 일섭이다 그걸로 됐다 나 좀 도와주지 그랬냐 육가무라 상당히 섬광을 사득했다 백회한 다음 청소하려 오려구나 재산 같은 거 없어? 음 처음 여기 들어가기 무서웠다 긴장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끝냈습니다 선생님 너 이제 파밍되나봐 상자있어 눈매 좀 봐 아빠 닮았구만 야 다 컸어 이렇게 똘망똘망한 귀엽게 생겼었는데 읽어봐 지금 오른쪽 상대 왼쪽이 됩니다 어 어 아 이래서 무장이 있는 거구나 어 아 이래서 무장이 있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오는 이제 해방 해방키 아 됐어 됐어 이 정도 충분해 더 알기 쉬운 설명도 있나봐 대박이다 저거 입고 운동하는 거냐 약간 이제 운동용 도복 이런 거야? 무게 있는 거? 피콜로처럼? 아 아 노래 끊어지는 것 봐 센세 센세한테 갈 수가 없네 여기 막혀 있네 뭐지? 나가서 앞마당으로 가야되나? 선생님 여기서 대화 걸면 되나요? 선생님? 여기서? 아닌데? 어어 여기로 갈 수 있네? 뭐야 아 여기가 이게 높이가 있고 이게 돌로 되어있는 거야? 뛰어내리면 안 돼? 아 신박하네 술을 준비하고 있거라 뭔 술이야 밑도 끝없이 이제 어른이냐? 저쪽인가 술은? 이게 술인가요? 그럼 내일 출발해도 될런지요 약간 개그 게임인 줄 알고 병아리 사진까지 준비했는데 네 네 맘이지 제가 뭐 어디까지 통해? 얼마나 써요 나는 전투력은 얼마야 레벨이죠 몸으로 확인하면 돼 리크나이 리크나이 두 팔을 뱀 사람은 나야 얘 몸 좀 얘 전투력 스펙 좀 보고 올걸 왜 니가 세계 제일의 검객 호각이었지 왜 리크나가 팬인지 알아? 니 엄마 때문이야 그런 세계다 아빠는 나한테 칼 못 지게 했어 내일 출발할게 내일 출발할게 이미 읽었어 어우야 선수가 어디갔냐 발도 이연격 선광 보자 전투력 많이 올라갔네 그냥 아빠보다 센거 아니냐 아빠가 아빠는 약간 방어력이 좀 높던가? 간다 병아리 입으면은 전투력 굴라 그것도 입고 가는구나 병아리 사무라이의 탄생인가 어디걸 정했느냐 서쪽 숲을 벗어나볼까 합니다 나쁘지 않아 다녀오겠습니다 어 못가 없어 아무것도 와 뭐야 램피스의 숲은? 나 숲 먼저 갈래 체력이 하나도 안 늘었네 운동한거 맞냐? 이게 중단이고 중단이 일반 운동이구나 중단이 일반 운동이구나 얘가 산적이니? 해보자 아 이거 리얼 그거구나 아아 아아 이렇게 아 오케오케 아 죽어 어떻게 할지 알거 같다 별로 어렵진 않네 Z가 그냥 통상이고 아래하면 두번 위하면 한번 내가 앞으로 가는건 없어 앞으로 가는게 있나보다 그래서 좌우가 있구나 위에로 하면 이제 물러나게 하는거고 물러나게 한다면 바로가서 때리면 내가 더 빠른가? 잠깐 제한이 있나? 발도 제한같은거 아 젠드냐? 참 죽어 어디서 말이야 병아리다 이 말이야 뭐 아이템 없니? 사무라이 선생님 가면은 알려줄까? 회복시켜줄까? 나? 어 어디선 마어? 아자 한보 앞으로 한보 앞으로 발톱 2레벨 됐다 레벨업하면은 체력을 채워준다거나 그런 깜찍한 일은 없군요 어 이식 올라갔어 기술도 앞으로 배우나봐 나 이거 왔다갔다 하다가 죽을거 같은데 토끼다 나 진짜 죽을거 같은데 진짜 죽을거 같은데?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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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응 응 덤벼 응 죽어 안되지 하는거 알았어나 이제 아 토끼야 어 야 뭐야 토끼야 잡기 힘들거 같은데 어쭈 제법이구만 토끼야 아 야 야 니가 비빌테니 지금 어 뭐야 나 왜 맞았어 야 이거 맞는다고? 아 쉽지 않은데 밥을 좀 먹여야될거 같은데 오 쭈 오 쭈 두 마리다 이걸로 어 이거 쉽지 않은데 쉬워 잡아 뀨 런 하 선생님 힐 해주세요 개소리하지 말고 힐이나 해줘요 요거 좀 벗어라 야 갑갑하다 야 그럼 쉬자 떠나자마자 돌아왔죠? 하루도 안되서 갈까? 이 몸이 간다 별로 많이 안쎄죠 데미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참 애매한데 가보자 이제 로이나의 세계 가게 누군데? 식재료 사러 오는 데인가 봐 항상 음 음 장비가 있네 저쪽 하나만 낄 수 있겠지? 경목 팔찌 한번 갑시다 오 방어력이 올라가네 레벨 한 3 올리는 정도만큼 이제 올라가네요 그쵸 특수방어력이 의미가 있어? 샌드위치 하나 줘 내가 샌드위치 하나면 충분해 이제 가족도 죽었나봐 아래로 가서 뭐 어디 갈 데 없고요 그냥 이 가는 게 맞나봐요? 숲 갈라고 여기까지 온 거야? 어쭈 내려보네 아 저기 있으니까 잡기 좀 거시기하다 오 쭈 이 자식아 발 좋아! 건방지게 말이야 자네 위로 올라갈 생각이구만 두 마리를 만들어 놔야지 한쪽만 몰아갈 수 있나봐 아 어오야 무빙 좀 보소? 비켜 죽여버리기 전에 없애진다 어디선 마! 어? 한 번 배기! 어쭈 하아 시시하구만 여긴 어디야? 토끼 잡았는데 뭐 안되나? 폴턴시의 기술 폴턴 기술로 훔쳐와야 되나봐 코가 큰 산적 코가 큰 산적 카사나 컬렉션 일부러 삼아주자 어쭈 삼아봐 어쭈 어쭈 한 번 더! 어 안 돼 쟤 아 쟤는 수비적인 애였고 얘도 공기적인 애인가 보구나 꺼져 에이아이가 다른데 전투 에이아이가 산적 얼굴 당황스럽다 토끼는 하나면 돼? 여러 마리 있어야 되나? 이따 저기야 한꺼번에 덤벼 노포랑 노즐 없앤거 같구만 언구지춤하군 폴턴시 녀석인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야 산토끼 사냥 기술 이름이구나 저걸로 토끼 잡는건가봐 어 폴턴 짓이네 릴리에타 약은 갖고 있지 위에 한 번 갔다올걸 앙몸꾸나봐 악몸꾸나봐 장루카 장루카 산촌이에요 어 난 당한거야 미안하고 신세를 졌네 움직이면 안돼요 구스프씨 너무 큰소리되지 마세요 여기는 내 집이야 니 집 소리 들게 아니라고 아빠 폴턴 남자 누구야 산적 두목입니다 산토끼 사냥이라 부르는 기술 저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튜니다 거메기를 걷기 위해 여행중이지 그치 미안해요 큰 침대로구만 그치 나을의 풍습이야 성..성주.. 성주 침대보다 넓어 난 졌었구나 나는 세계 최강이 될거야 이러면서 끌 수 없어 야 근데 저거 무조건 지는 이벤트 아니야? 정보편? 산 동생 데미지 너무 세잖아 마을 맞냐? 여기 아무도 없는데? 문을 잠그는 숙건도 없어 잠그고 아아..근래? 음.. 나가서 한번 싸워볼까? 아냐 나가서 한번 싸워볼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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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물약상점이랑 여관이 있군요 위는요 위는 집이 있네요 촌장마을인가요 유촌장 아이고 촌장님 댕댕이 깽돼서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요 릴리에타가 아버지 돌봐주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안할 정도죠 릴리에타가 대소변 체제하는 거 힘들 것 같애 모두 도와서 사는 마을이잖아 유촌 현장을 이어줬으면 해 죽을 것 같은데 쟤 우리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직 괜찮아 들으신 거 같고 들을 생각 없었는데 말이야 비밀 없는 게 이 마을 전통이니까요 실례하겠습니다 어디 갈까? 65분밖에 없어 포프리는 뭐야? 오 특방이 좀 올라가네 돈이야 뭐 벌면 되니까 그냥 갖고 다니죠 뭐 돈이야 뭐 벌면 되니까 그냥 갖고 다니죠 뭐 오 10원 들어가는구나 한번 만나고 가야겠죠 은인인데 진짜 왕따 당하고 있어 쟤 뭐하세요? 폴턴 써뜨리고 싶어 쓸데없는 걱정이야 쟤가 내일 안내하겠습니다 돈 없어 미친놈아 너 5원 남았어 너 5원 남았어 사냥하고 와야겠구만 모험 랩스 좀 보고 이벤트로 그냥 보여주.. 자게 해줄 것 같긴 한데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어 랩스 들어가니까 이곳으로 나오네 오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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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법인데 이 자식 저거 야 덤벼 바로 쏜다 오하고 제법 호전적인데 이 자식 이거 어? 발동 엄방지게 말이야 토끼 어디갔냐 여기 떠네 맵에 제한이 좀 있나봐 토끼가 다 처리해버려 꼬쭈 꼬쭈 제법인데 두 마리나 있어 여기 잡아! 뭐야 숨겨진 아이템이야? 경목 두개 됐다 동료 생기면은 동료 같은거 안 생길거 같은데 혼질로 살거 같은데 그냥 가벼워 누웠쥬 산토끼 사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위를 안가봤죠? 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아이 재밌어! 말린 고기 오우 너무 빠르다 야 방어도 있다 그랬지? 맞다! 방어 있어! 내가 방어가 있다는걸 잊고 있었어 방어도 모르는 상태로 하면 안 되지 아이웃기 지나갑니다 아무 것도 없죠? 저기 이렇게 됐냐? 저, 정면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개가 나오나? 그럼 왜 조심하게 덤벼!! 빠졌으면 죽어야지 1,5번 하자 담별아 저도 도중에 음식 먹거나 그런건 안되나봐 어디서 엄나? 레벨 4가 됐다 쟤 모유구만 토깽이 바로 중앙으로 가있는 솜치준부 아 니가 블록킹 해야되는데 쟤를 오쇼 완벽 맞다 이야 그렇지 잡았구요 토끼잡이 소년 지나갑니다 상자는 쟤 안되어 있겠지? 가자 이리로 가면은 보스인가봐 굳이 그냥 가오기만 할게요 어 없어 아냐 없어 자 한숨 때리자 유키브라 유키브라 집 갔다오면 안되겠지? 마침 마을 근처에 좋은 적이 있어 근데 얘 너무 시끄럽다 노래가 이 정도면 되겠지? 보고 가시겠어요 으음 아 왜 절로 가나 했네 저거 옷이었지? 가자 뭐야 하긴 뭘가 인형 옷도 있는데 나 뭐 이상한 놈인줄 아는거 아냐? 아 나 체력 회복이 안됐어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좀 말 바꿔 어떤가요 어떤 놈이 있어도 난 질 마음이 없어 이미 저놓고서 정말 검사가 없습니다 앞바다 촌장이 되길 바래 강훈 춘씨는 나한테 버릴게 없으니까 뭐야 어디갔어 아 어딨구나 보다 나 체력 없는데 어 천재구만 한비강이구만 마파란배기 어 괜찮겠다 솔직히 지금 발톱 별로 안좋아 발톱 하드 없는 사이에 쳐맞어 나으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속도 내가 썰어트린다 한주 조용해지겠지 너도 여행에 나서 난 이 마을 사랑해 버릴 수 있을지 버릴 수 있을지 너와 나 여행의 시작이야 준비된 브루를 되게 기다리고 있어 자고 일어나 일 받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어디 기술 좀 바꿔볼까 마파란배기 잘 잤네 80번 있네 아껴둘까 좀 데릴러 왔습니다 점점 더 강한 스킬이 생기겠지 아저씨 네 복겨먹고 가시죠 야 너 나보다 세냐? 훨씬 이렇게 세네? 잠깐만 크래쉬 야 너 훨씬 세네 나보다 체력이 너 정도면은 야 너가 어려울 정도면은 세긴 한가보다 폴트니 이건 뭐야? 아 아지트라고? 여기야? 여기입니다 그래 제스는 비모 비교가 되게 강하다 음 충고인가? 여기 센척하냐 마중 나와주는군 한쪽은 제가 막겠습니다 마파란배기 아 마파란배기 마파란배기 네 상단 상단 어디서 캠시 많이 준다 주먹밥 내나? 뒤도 아니었군 양표로 나뉘죠 혼자 괜찮아? 나 위로 갈래 아 나 왼손잡이니까 왼쪽으로 갈래 나 위로가 세이브 가능? 아 세이브한데 캠 개다 에? 미쳤니? 왜 저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냐? 몇일 굶었나봐 어 야! 오줌 많고 데미지 들어와 아 겸지가 더 많이 줘 개가 더 많이 줘 개만 나오냐 설마? 아 아이 덤벼 어디서 엄마 이게 공소기역 발도 필요없다니깐 발도 필요없다니깐 어쭈 그래 덤벼 뜨거운 내가 상대해주마 아 야 발도 쎄가 데미지 어디서 봐 별로 안 쎄게 말이야 뭐? 나가와키자시 특방 좀 떨어지네 밸런스가 좋아 가자 협조 하나 해야겠는데 몇 번 먹어주고요 원래 노가달 좀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쟤 너무 강한데 같은 편애가 덤벼 안 돼 쟤 안 돼 쟤 아 야 건방지게 지금 간을 한 번 본다 이 말인가 불안한데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20 유즈 쟤 쟤 쟤 쟤 먼저 가라 이 녀석을 죽이고 곧 따라가지 담벼 회복 물량인가 봐 어쭈 쟤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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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말이야 쟤 쟤 쟤 중법 내놔 확실하게 평타가 7이 됐어 5에서 바뀌는게 레벨업도 했고요 어 저기 아이템 있다 저기도 있구만 음 맞딜 넣는게 제일 센거 같은데 지하소도 있고 막아봐 막아봐 어 기술 필요없지 맞딜이지 보스급은 기술이 필요할거 같은데 뭐 당장은 뭐 레벼 레벼 이거 다 알찬거 같다 어차 왜 염치 딱 내놓으라 이말이야 저 아래는 뭐야 잡혀 아 너무 느리다 야 이게 훨씬 좋다 진짜 뭐야 뭐야 왜이래 속도 뭐지? 뭐야? 외도 다른 부위가 나오네요? 오오 데미지지 바울에게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데미지가 8올라가는데 뭐 아 여기 그냥 외길이구나 어디 보자 1가지 잡고 데미 좀 봐야지 어떻게 안 만나냐? 시끄리라 이말이야 다음 6레벨 찍고 가고 싶은데 나도 어 쟤가 6레벨이잖아 분명 졌을거 아냐 당연히 어우 14데미지 달달하다 나도 6레벨은 찍고 가자 60만 더 먹으면 되니까 담벼 이게 안가? 어우 위협했잖아 치아수 마시러 가자 사나이에 싸웁니다 사나이에 싸웁니다 꺼져 20 20 20 23만 더 먹으면 돼 20 23만 더 먹으면 돼 내놔라 경험치 강하다 데미지 엄청 세다 지금 사무라이의 힘이다 병아리 사무라이의 힘이다 병아리 사무라이의 힘이다 극협이야 45야 나 별로 안 체력이 안 늘어 역시 농장리랑은 다른가봐 죽어 폭폭으로 상대한다 됐다 세네 나도 이제 레벨을 업했다고 근데 이런 말 더 하고 갈까? 왜냐면은 얘가 레벨이 7이 됐을 거 아니야 오는 사이에 아 개소리 하지 말아 가자 결전의 날인가 어느 쪽이 더 강할까 긴 만남이었지 죽어줘야겠어 왜? 내 걸음이야 나 너무 싸가지 없는 거 아니냐? 나 목숨 구원받았는데?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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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타라 이 말이지 응? 딱 태 상단 오쭈 어디서 딱 태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지금이야 내가 진다 야 쟤가 쟤가 어디서 인마 어? 30밖에 안 줘? 아 뭐야 폴턴씨 난 여기까지인 거 같군 유즈 너는 방해만 해댔고 질색이었지만 재밌었다 정신 차리세요 폴턴씨 들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유즈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강했다 나는 녀석이 이겼다 나는 강하다 나는 녀석이 이겼다 나는 강하다 해낼 거 유즈 마침내 해냈어 타카타카 해야지 아니 사양하지 폴턴씨 유즈 어쩔 거야 그래요 아쉽네요 미안하다 너 너무 신난 거 아니냐 신나 신난 게 나쁜 건 아닌데 좀 그렇다 유즈다 만나고 하자 큰 곳으로 많이 만나는 게 제일 가깝지만 지금 못 들어가니 무리겠군요 아 어어 음 제국이라는 건 장로카 제국 말이죠 아 아 장로카 죽이러 가야지 내 모든 걸 뺏어간 남자 왜 그래 제국으로 가자 솔직히 지금 싸워도 피지컬로 이길 것 같은데 이상한 기술만 없으면 어디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면 말을 걸게 유즈도 데려가는구나 가자 세이브 파일은 얼마나 많이 있길래 대비 저렇게 높냐 유즈야 나 혼자 가도 되는데 바게 땀 말리진 않는데 도우면 안 될 거 같은데 뭐야 내일 새벽이야? 아쉬운가 갑시다 남쪽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 여기는 어딘가 나랑 싸울라고? 뭔 소리야 까 진짜 빠른 CDC 이치다 unt 그만먹어 이.. 다.. 다.. 타!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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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잘못 들었다 어디서 덤벼 물리쳤다. 아 얘가 더 세네? 풀톤보다? 으으? 유주. 역시 못ings 남쪽 소바처는 빠져나가면 장로카제고 금방이에요. 당신 꼭 성공하길 바라OS 말하지마 난 누구보다 세질 수 있어 지켜보고서 그 릴리에타 여행을 떴다고 해줘 너의 기술은 내가 가져가마 상단 기술이다 상단 투구 가르기를 얻었다 야 데미지 올라갔나보다 적을 죽이고 기술을 흡수하는 아 잘 만들었어 스토리가 좋아 자신의 꿈 때문에 친구를 죽였다 검의 아름다운 건 무성한 살상 능력에 의한 점이 많을 것이다 가족을 잃는다 동심을 잃는다 그리고 친구를 죽인다 검을 다한다는 그런 것이다 유키무라가 말했다 젤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된다고 나는 검을 휘둘렀다 그러하다 이것이 거미의 길 그런 걸로 가드를 무너뜨린다 야 세이브 하구요 포프리로 바꿀래 데미지 떨어지는구나 아지트에 뭐 있지 않았냐 먹으러 갈 건데 쟤들이 얌전해졌어요? 아닌가? 상단! 뭐야 아 상단 짧구나 아야야야야 뭐야 왜 이렇게 쎄 겸실 받치라 이 말이야 인형 탈옷 입은 살인마 같네 오! 데미지 봐 미쳤네 죽어 개쎈데? 미쳤는데? 딱 돼 죽어 야 맘에 든다 기술 유쥬 잘 죽였네 이 정도는 돼야 기술이지 물러나는 것 봐 침도 왜 이렇게 많냐 다 여기 잤나봐 어 내놔 너 죽고 하면 안될까? 카네미츠 야 방어력 또 낮아졌죠 민첩성도 낮아졌죠 어 무거워 민첩성은 괜찮을라나? 민첩성은 3에서 2가 되는 건데 심하게 적은 것 같은데 어쭈 어어 야 느려 엄청 느려 대미지 못 들어갔어요 방금 대미지 들어간 거에 비해서 많이 느리는데 좀 많이 느리는데 이거 어디서 맞들이야 강하다 이 정도면 나보다 체력 1.5m 높은 적도 맞들로 죽이겠다 이거 노가드잖아 아 넌 너무 느려서는 필요할 수가 없어 이거는 걸레야겠는데 안되겠는데 얘는 좀 힘든데 대미 차이 심하게 나네 외도가 낫다 저거까지 안가도 쌔니까 충분히 하도 없는게 덤벼 저거 걔랑 몇말 차이도 안나 엄치 폴더 별로 안쎄어 난 되게 쎄줄 알았어 죽어 등을 보이면 죽는거야 검사의 수치야 가자 스승님 주의 구하자 이제 스승은 내 상대가 안될거 같다 무라야 세짐 니한테 배운 기술 다 쓸모없음 아 근데 괜찮은거 같기도 한다 왜냐면 뒤로 밀리는게 없으니까 수호가르기가 자 이걸 맛들 넣으면 되지 근데 방어력 떨어지는거 생각하면 그렇게 세지도 않은거 같은데 가볼까 장 어디있어 장 장티푸스 장레놈인지 여긴 못들어가 국경 막아놨죠 지금 쏘바초원 갑니다 뭐야 시방 뭐야 뭐야 68이야 도적 аст 오우야 투구가격 한번 받고싶은데 수고가격 한번 받고싶은데 수고가격 수고가격 생긴거 좀 다음 뭐 중국 방어를 한다 이 말이냐 약하구만 양은 뭐냐 생각파 뭐야 그것이 병아리 사무라의 전설이다 산토끼는 근데 어디다 쓰는 거야? 어 야 잠깐만 아 이거 방어구나 다른 놈이었어 같은 놈일 줄 알았는데 가겠네 하나 먹고 갈까? 아 샌드위치 맛있겠다 먹고 싶다 리얼로 아 뭐야 덤비게? 아 자식 건방지게 정신 못 차려 아주 어 아 아 아 아 딱 죽일라 그랬는데 가자 뭐냐 어 자동 이벤트야 많이 보지만 가글 가딜톤 어디 마을이 있던 애 아냐? 가딜톤 알았어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자 여덟 살 때 봤잖아 장로카제고 바로 왔네? 복수 금방 하나봐 외로? 아니면 장로카 없나? 안녕 아이템 주세요 피를 멈춘다 출혈을 없애준다네요 일단은 출혈 걸리지가 않았으니까 당장은 먹구요 회복하구요 화상 같은 것도 있나 혹시? 야 이거 뭐냐? 쟤 고급스럽다 야 쟤 뭔데? 머릿속에 저래 쟤 뭔데? 머릿속에 저래 쟤 뭔데? 머릿속에 저래 금술이 좋구만유 바둑이 있구요 뭐냐 함 떠 어떻게 호준적이다 야? 대미지 왜이래 왜 꺼져마 뭐야 과연 아 가끔 만나러 가면 검수를 알려준대 가끔 갔다와야겠다 한번 아 그래? 별개 다 있네 야 준다며? 아 됐어 안갔어 어 잠깐 쟤 본거 같은데 쟤 아니냐? 여덟살때 봤던 애? 어어어 아아아아 건들면은 번디해봤는데 야 되게 재밌다 이거 야 되게 재밌다 이거 어떡해? 알았지? 말할 생각이 없구만 작록한 프랑스 장롱한지 장집구수인지 빨리 해채어버리겠어 여긴 뭔데 들어왔냐? 어디에! 하아... 한 따가리? 무기점이다. 어 뭐야? 별로 안 센가 본데? 가죽옷. 제일 센게 이건가 봐요? 아 방금 15 올라가? 이름 껴야지. 이름 껴야지. 매각 좀 해야겠네. 토끼. 토끼가 이거밖에 안해? 갖고 다니자 그냥. 폭풀이. 정팔찌. 이런밖에 안한다. 이런밖에 안해. 야. 아 진짜. 없잖아. 결투 좀 하자. 오오오오오오. 오리마루. 예리한 도검이야. 64라고? 나 그렇게 보니까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좀. 봐야 알 것 같은데. 외도 데미지가. 52네. 그쵸. 그럼. 저. 물에. 물이만해? 뭐? 가지러 가야겠다. 저게 그 무거운 거보다 더 센가봐. 데미지가. 항구. 오오오오. 아 왜 이렇게 mbc 많냐. 수작이야. 뭐냐 너. 좋은 거 파니? 헤엑. 실험니까? 뭐 능력치 떨어졌다거나 그런 거 없죠? 어 좋다. 개좋다 저거. 간간히 먹어줘야겠다. 역시 이상한 도둑놈일 줄 알았는데. 시비건놈일 줄 알았는데. 개좋? 아 초기장도 갈 수 있대. 저 어린이는 뭐야? 장사하는 거야 그냥? 과도도 있어. 여기서 사서 약간 이제. 무역하는 것도 있나봐. 잘 만들었는데. 무기나 구할 돈을 찾자. 사냥 좀 하고 오자. 도착하다. 도착하다. 딱 돼. 딱 돼. 4명 딱 덤벼. 개놀랬네. 개놀랬네. 이씨. 어디선 마어? 18원. 다음. 잘 버텨 이씨. 26원. 40원. 금방 무기였는데 이러다. 방어야. 어? 방어야 방어야 어디서. 어 방어야. 맞딜이야. 20원. 60원. 어디서 한 대도 못 쳐. 30원. 90원. 이거 100원. 어디서 한 대도 못 쳐. 어디서 엄마어? 아? 59원. 기술이 다 너무 좋아. 걸을게 없어. 선생님. 형님 진짜 아무것도 안 알려줌? 자고 일어나서 알려줌 부운을 가르쳐 주마 그래 와 이벤트 있어 상단기 부운 뭔데 이게? 아아 멀어지고 싶을 때 나 멀어지고 싶지 않아 달려가서 그냥 때려 죽을거야 저 아직까지 내가 천천히 진행해도 뭐 방해되는 mpc는 없을거 아냐 장로카도 있고 장로칸 내가 있는지도 모를거 아냐 9년 10년동안 없었는데 내가 한번 써볼까 그래도 후퇴한다 치구 빠지기 인가봐 써보자 얼마있어? 200원? 딱 돼 아 이런거구나 댐지 세네? 오오 괜찮은데 빨라 은근히 갬집이 세고 갬집이 세고 어 빠른데? 빠르고 강한데? 그냥 평타 치는거 대신 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건 좀 이건 좀 두방 두방 개빨라 오 개좋은거 같은데 이거? 너 덤벼 너무 테스트하면 될거 같애 와 이거 개사기야 모든게 다 되는거 같애 출발! 히익 야 저정도면은 발독에도 필요없겠는데? 아 근데 가득 깨는거는 약간 매력있는데 됐다 그냥 가자 320원 500원만 더 있으면 돼 멀리서도 여기 구매하러 온다며 내가 들어갈텐데 뭐 어쩌라고 내가 눈치 보면서 들어가야돼? 아 시방 지금 복사로 온거 아니야? 뭐야 빈틈 뭐야 누구냐 너는 기다려라 박사님이다 딱봐도 박사님이다 병아리 인형을 입고 있고 말이야 그래? 공급 높아? 공급 높아? 별게 다 했나봐 음 음 그렇구만 화약으로 넘어가는구만 장로카 싸우고 난 털린 다음에 나 총 사서 죽이는거 아니야? 불안한데? 불안한데? 뭐야? 난민이냐? 송아릴 ific 오오오오오오오 가 디톤 가딜톤 레이스 거짓말 영웅 레이스 처음 봤어 저 사람들을 그림도 있어 소보처리에서 만났던 한번 싸우자 나 싸우고 싶다 쟤네랑 보통 내가 아니구만 야 한번 하자 점점 빼냐 기분 나쁘게 죽어서 너는 어디여긴 아 난민 들어가 아 알아서 얘기좀 하자 삼인파진데 괜찮은거 맞어? 막 들어갔는데 기숙공 당하는거 아니야 세명한테? 아 황제 장로카 결투 아 아 웃긴 나라가 있나 안돼 동료가 되지 않겠나 상대는 장로카다 상대는 장로카다 어떻게 나 실력도 알아보는거야 얘도? 전투력 같은거 느끼는거야? 스카우트 달려있는거야? 스카우트 달려있는거야? 가죠 자유롭게 행동이 상관없어 어 어 내가 되게 친절하다 야 생각을 다르게 흫흫흫흫 서로 힘내자 왜 저러냐 쎄 쎄하게 이게 뭔가 배진때리는거 아니야? 장로카 밑에 있는거 아니야 사실? 어우 이제 쎄하다 좀 저 얼굴로 말이야 넌 착하면 안되는 얼굴이야 저기 양복이 주문에도 있네 아 쟤가 원래 부잔데 쫓겨났나봐 어? 몰라 여기서 갓드 갓드 없애버리고 레이스고 다 죽여버리자 세트랑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쳐들어가서 장 뭐? 어쨌든 계속 썰어뜨리면 되잖아 겸치 다 먹고 여기는? 아 공짜구나 하시는거 아니셔 여기가 이제 공부하는데구요 아 찾았어? 많이마리 할 필요 없지 않나 아 많이마리로 가서 이제 난민들을 보내야 된다 뭐 저라고 좋아 세트는 어딨냐? 얜 알겠는데 소바초원에 있다고? 그래 소바초원 아 거기 있겠죠 세번째 맵에? 아 다 싸울거야 강해진다 피를 부른다 피를 부른다 이것이 콤보 콤보를 쓰고 거리를 번드는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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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 안되겠다 이거 좀 딜레이가 있네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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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 자신감이 붙어서 막 방어를 안해 어디서 인마 어? 사면 콤보다 다음 덩어리 덤벼 어디서 인마 기승님의 기술이 짱이야 어? 크흐 없는데? 야 어딨어 어? 아 여기도 있네 어디서 인마 가들 없으면 죽는거야 어? 어디야긴 아 위도 있냐? 위도 있네? 물있다 아 저... 총은 안된나봐 어쭈 어쭈 손으로 막아줘? 물 그냥 물 뭐야 끝났다 봤느냐? 고객님 뭘 봐 거의 무적 아니야 이 정도면은? 꼼짝도 못하는데? 꼼짝도 못해 뭐야 뭘 봐 백마리 쓰면 업이다 양 두마리야 어 상자다 포프리 물이 있는데 물이 회복이 안되는 물이네 비 오면 상단 때리면 안된다 그랬지 해보자 번개 때려봐 안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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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번개 무슨 번개가 쳐 아무것도 없구만 옳쭈 짝 오 세트다 어떻게 먹냐 이거 이거 어떻게 먹냐...아 이렇게 먹는 거구나 이길로 하얀 나무 열매 최대 HP 올린다 비오는 날 먼지만 하지 막기 싫으면 빨리 와야겠다 지금 내 칼이 날이 서있다 지금 가채 없다 지금 야야 어븐하고 가자 야 덤벼 나약한 녀석 이거 어 어디서 9레벨 갑자기 덤비는 거 아니야? 회복하고 가자 왠지 덤빌 것 같단 말이지 이 실력을 시험해주마 하면서 감방진 녀석 무슨 일이지 바라처럼 채취하냐? 여기 있었냐? 레이스와의 결투를 위해 합류하고 있는 것 뿐이야 잘했다 나 간다 아니 저런 뭐야? 괜찮겠지 한 번 떠 어 체력 별로 안세 어 야 뭐야 쟤 쟤 판타지잖아 판타지 어 별로 안세다 자네의 판타지 잘 봤네 하지만 내 상단에 안 드는 것 같구나 80원을 먹었다 기술 없냐? 재밌는 기술을 쓰는군 가르는 바람 날리기 알려줄 필요 없는데 오오 카마이타치 발톱이네요 한비강이야 어디서 지금 열흘강호야 지금 지삭에 방패 드는 주제에 말이야 당연히 힘이 더 들어가겠지 방패를 들고 싸우는데 양손으로 쥐고 휘둘러야지 말이야 최후가 될 거야 나 쟤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이네요 나중에 나오는 게 그냥 너 센 거 아니야? 느낌이 한 번 테스트 한 번 해보고 하자 셀 거 같은데 그냥 가까이 안 붙으니까 더 편하기도 하고 뒤로 빼는 것도 있고 벽에 몰리지만 않으면 셀 거 같아 그냥 배미지가 쓰레기구나 이런 기술이라 쓰니까 약한 거 아니야 아 별로 안 센데? 배미지가 짱인데 나는 너무 짤짤이야 이거 쓸데가 있어서 주는 건가 그냥? 어 안 얻어도 되는 기술이라 그런가? 아 선택지에 따라서? 나처럼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안 죽이려고 안 얻은 사람이 있나봐 한 번 2연격 한 번 써보자 오랜만에 아 이거 이렇게 안 켰냐? 이렇게 딜레이 심했냐? 아 mpc들은 좀 빠르게 썼던 거 같은데 아 말고 마파론베이가 짱이야 얼마 있니? 700원? 어 이제 돈 돼가네? 전혀 전혀 계산에 안 넣었는데 가볼까? 덤비시계나 덤비시계나 아 답답해 데미지? 상단 진짜 강해 발도 소리 좀 쓰레기인가 봐 그 하찮은 검사 어딨냐? 계속 경험치 좀 빨아보자 한 번 빨아봐야겠어 여기도 위로 갈 수가 있네 항구였지 그럼 검 검 왜 데미지가 더 떨어진다고 뜨지? 그 방어력이 맞춰있는 건가? 와아 야 데미지 엄청나네 토리마루 이런 걸 원했다고 이정도면 카마니타치도 나름 들어가겠는데 6,7 들어가지 않을까? 하지만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지 아 상단 센 걸로 바꿀까 그냥 아 센 게 좋은데 한 방에 있어서 가도록 하지 어디 갔니? 작전막사요? 레이서 내가 죽여야 되는데 장한테 죽는 거 아니야? 강력한 세국이야 제국의 힘을 두려워해 역사에 있는 왕국이 자존심이 있겠지 어 진작 논의하고 있으나 나한테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구름의 대화를 하는 것 같다 관심이 없다 이거죠 이러는 틈에도 이 세계 어딘가에서 재능능 검사 검을 연습하고 있을지 모른다 더 이상 버티는 것보다 황절 없애는 편이 빠를 테지 걱정하지마 의사당에 있었던 제국성도 지금은 완전히 개축돼요 외관 내부도 바뀌었다 내부의 상태를 모르는 제국성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떡하지? 제국성 병사들이 굳게 지키고 있으며 말 그대로다 이 작전은 어디까지나 극불 신중해야 된다 기습이 아니면 이 작전에 성공은 없다 또 우리가 성화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해가 알려줘서 안 돼 내가 찾아야 돼 암살이야 내해서만 해야된다 각사 찾아가면 되겠죠? 각사 찾아가면 되겠죠? 호랑이 검? 기억 안나 근데 안다고 하자 아 음 그래 동굴로 가면은 걔 실력을 볼 수 있구만 가자 그녀석의 기술을 내가 빼앗겠네 호랑이 검이라 이 말이지 호랭호랭 난 맥스라고 재밌는게 있어 죽어야겠네 맥스 어 이거 되게 굳세미 같다 야 짜식 뭐지? 30원 50원? 돈 좀 되는데 굉장해 당신 이름 뭐야 아이샤 잘 부탁해 야 배버려 그냥 아이샤 잘 부탁해 야 니 얼굴 보여줘 뭐야 이렇게 샤이해 만나러 와 아 이제 제국병사를 내통하나본데 호랑이라고 알아 산원 육식동물이지 본적 있어 아 들은적 있어 본적은 없지만 호랑이 소고글 같은 곳이야 호랑이 검이라고 불리는 이유야 아 어 그래 레이스나 장로카 정도라면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겠지 호루세 감이 있을지도 몰라 투기장이야 아 그래 담벼 초쯤 되는데 이게 데미지다 이 말이야 어 어디서 말이야 이걸 못 이겨? 아 병신들이구만 해냈잖아 세이브가 안돼 나 세이브하고 올게 아예 안된다 그니까 한글하는 사람 진행 엄청 많이 했나봐 13리빌이던데 난민의 의상 인상은 아 얘는 이제 그런 쪽인가 봐 뒤 너도 뒤 나 원 참 이거 어 이것이 검술이라 이 말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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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집사 22골드 쫄리는구나 쟤 쟤보다 쫄리는구나 레이스에게 반했으니까 강한 남자가 있었다니 약간 같이 같은 느낌이네 쟤에 대해 검사가 되기 위해 쟤에 대해 검사가 되기 위해 그거야 물론 이유를 아직 잘 모르죠 야 체력 많다 너 가까이 보다 너 얼마나 같이 뭐냐 뭐야 그거 사기치지마 그지 같은 기술 쓰네 괜찮나 이제는 안 물어도 돼 믿음직하군 내가 한 믿음직하지 어르신자리엔 말이야 남자라면 누구든 검을 동결 최고를 표시하지 하지만 어른이 되면 여러가지가 보이게 돼 어디가 포기하게 되지 18살에도 너는 24살이었어 24살이야 저 얼굴로? 레이스가 29살이야? 다 보고 있었어? 아이샤라고 했던가 음... 아 제국성 안 아아 아아아아 박사가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래 그래 어헴 한숨 때렸더니 체력이 다 찼구만 나 바라까르고 나발이고 일단 물약 좀 사야겠네 조금 쫄리는구만 비싸긴 하다 150만 먹으면 랩업이네 여기 있다고? 아 위에 있겠지 아래 없으면 아래 있었으니 세트가 있었으니까 위에 있겠지 양 있는데 아니네 가자 과님 말고 뭐 야 불렀냐? 여기서 얘 죽여버리고 그냥 끝내면 안 돼? 어떻게 써야돼? 어떻게 써야돼? 해보는게 빠를걸 발도 자세에서 아아아아 불달리기 무안이야? 아아아아 철가보때문에 투구가르기 해야겠다 걔네는 한번 써보고 다 해봐겠다 부운 쓰다가 별로 안 쓰던데 걔네? 장로카제국은 옛 도르니아 제국보다도 훨씬 발전하고 있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한 제국 같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테지 십주년이 된거야 황제생활 이야기 시작했어 나랑 장로카제 싸움이 됐지 빨리 너랑 싸우고 싶어졌어 빨리 좀 그만하도록 가자 니틀박사라고 알아? 팔아줄거야 음... 그래? 가자! 아 재밌다 게임 되게 잘 만들었다 야 대박인데? 맘에 들어 아 왜 이렇게 세지? 업그레서 그런가? 아 무기... 무기 얻어서 그런가? 엄청 세네? 레벨로 박에서 여기다 이럴가 그렇지! 매세운... 매서운 찌르기 요것이... 중부... 아... 아우... 됐다 세네 이거 미쳤는데? 야 강하다 호랭이 좀 패야겠다 이거 너무 센거 아니야? 좀 심한데? 레벨업 하겠어 하나만 더 잡으면 활제비 레벨업이야 10레벨? 이렇게 10레벨이 됐고 호랑이 좀 잡아보자 호랭이 굴... 야... 대따 많아 치즈도 엄청 많아 약하냐? 검침 많이 준다 50 준다 호랑이 모피 오오... 아... 저거 먹어... 먹고 하는 거구나 딱 돼 음... 딱 돼 딱 돼 개쌉 왜 이렇게 세? 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상자 있을 것 같은데 점심 엄청 많이 줘 야... 미쳤네 내밀업 금방 하겠는데? 500마리... 10마리만 잡으면 돼 10마리... 11마리는 잡아야 되나? 좌우야 좌우 어어 상자 있다 하얀 나무 열매 그렇지 이런 걸 원했다고 재밌어 어... 명... 명작이야 재생 목록 하나 짜야겠어 명작 게임 들면 모아놓는 야... 호랭이...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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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집 사이널 4집 사이널 첫 familiar 오후오 끝없이 나온다 이말이지 호랑이검이야 이제 내가 호랑이검한테는 기술 못 배웠다 51에 준다 아... 개체마다 다르네 심장 4 약 어디서 엄마 어! 54 많이 주는데 호랑이 모피 길이 여러개야 이거 날 살짝 의심하게 하는데 아니군요 못 맛이냐 이거는 뭐야 이거 나중에 찾으러 와야되나봐 어..이벤트인가보다 길도 막혀있고 어..나중에 와야되나보다 가져가면 안돼 그냥 뜯어서 그럼 나중에 먹어야돼? 오쭈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서서 지겠는데? 체력 때문에? 올라가 상자다 190원 야 대박 레벨업 하고싶은데? 온김에? 3마리만 잡으면 돼 다 잡았나봐 내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잡았어 아 배우러 가자 승님한테 아 딱 3마리 있다 좋아 여기 애들이 겸치 좀 덜 주고 약하다 자 아닌가? 다음 손님 30 남았네요 호랑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뭐야 없으면 어떡해 끝에 와서 한 마리 산적? 토끼도 15원이었지 너가 비빌 어우 야 버티 한 대를? 음 데미지 안 들어와 빨리 두 마리 잡고 가야겠다 그냥 데미지 좀 보소 겸치 줘 그렇지 11레벨 야 쟤 덤빌라 그러네? 수준을 못 알아보는구만 지금 아 나 한번 갔다 와야겠다 산촌 야 아빠한테 보고하자 내 네 아들 죽임 왜 그래? 왜 그래? 다른 미안하게 아 다른 미안하게 왜 그래 어 어? 어? 에? 어? 600원 있어 이제 이빨 부적 맘이 드는구만 맞을 생각 없어 그냥 다 압도적으로 찢어바를 거에요 그냥 다 그냥 보이면은 그냥 검으로다가 그냥 어? 촌장 릴리에타 릴리에타 복수하고 싶은 생각 없냐? 나와 잠깐만 저 빛나는 거 뭐 창문이야? 창문이지 그냥 가 볼까? 이제 뭐 가서 친밀도우만 싸우면 돼 아 야야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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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스승님 스승님한테 기술 배워야지 정신 안 차려? 제발 여기 앞에 없어라 아이씨 가면 알려주지 않을까 그래도? 부은급 기술을 달란 말이야 자고 일어날테니까 알려줘 어깨바리? 아 수준 승님 아 미리 좀 알려주자 제자가 제자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제자가 여행을 떠났는데 진작에 다 알려줬어야지 술집 가자 가락가락 좀 사볼까? 너니? 누구였냐? 아 저기 있구나 색깔이 다르구나 아 색깔이 다르구나 써보고 싶어 써보고 싶긴 했어 한번 얼마나 하냐? 아 한개에 50원이야? 와 비싸네 엄청 비싸네 아 호랑이 세 마리 잡아야 되네 한번 쓰려면은 전투력으로 압도한다 모든걸 순수하게 검술로 그냥 다 잡는다 가자 필요없다 그딴거 오르지 겉만 있을 뿐 금의 길 가자 호랑이 다 박멸해버려서 없는데 지금 오 남아있구만 어어 데미지 봐 아까 14 아니었나? 2밖에 안오는거야 설마? 아니지? 별로 안나와 빨리빨리 나와봐 나왔다 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그렇지 방어력 똑같은거 같은데? 들어가는거 어우 데미지 20이요 아 그렇지 호랑이 머피 뭐야 왜 또 있어 뭐야 너 같은 자리에 젠을 하고 그래 야 500만 500만 올리면 돼? 야 너무 잘 오른다 이거 뭐 더 센게 있단 말이야? 도아 안녕하세요 이 게임은 이제 병아리 사무라이단 게임이구요 제목 그대로인 게임입니다 병아리 탈을 입고 수련하는 이제 사무라이의 사무라이의 모험이죠 가족을 살해당한 슬픈 스토리가 있는 게임입니다 아주 이런 무거운 스토리일지 몰랐어 개그인 줄 알았는데 차차차차 가자 개그 게임인 줄 알아서 저도 근데 엄청 진지합니다 엄청 진지한 게임이에요 개그가 전혀 없어요 개그가 단 1도 없습니다 진짜 참 당연히 개그 게임인 줄 알고 삭 잡았는데 개그가 전혀 없어요 개그가 받아라 51 호랑이 모피 어 나 레벨어퍼 같겠는데 나 방어덕도 높네 얘는 셔터 110인데 호랑이 어 야 왜 저렇게 겸치 안줘 얜 센 놈 같았는데 아 아 왜 이렇게 안 써주냐 제가 넣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병아리를 모르지 않을까 해서 이해를 돕기 얘가 왜 이렇게 많지? 방멸한 거 아니었어? 친절한 설명 좋아 200 250? 금방 울리잖아 야 왜 이렇게 들어가 저게 야 죽을 뻔 했네? 야 이거 이거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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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돼 진짜 안돼 도망가게 해줘 ㅋㅋㅋㅋ ㅋㅋㅋㅋ 야하 그렇게 나오는게 어딨냐 치사하게 나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아 졸라 치사하네 진짜 와 미쳤네 열 마린 잡은거 같은데 아 씨 아 개치사하네 나 아까워서 그냥 나갈라 그랬더니 안 나올 줄 알았지 많이 나와서 야 개치사하네 그리고 엔딩 저 게임 오버하면 왜 저러냐 무섭게 참 골 때리네 담벼마 다 그냥 겸치로 만들어주겠스 오피도 하나 먹었는데 아 여기서 나올 줄 몰랐지 사나이의 검술이다 에이아이 수준 못 피줘 다 잡을거야 레벨을 팔거야 그냥 아싸리 저번에 먹은거 이상으로 쎄지겠어 나 이렇게 죽어버리면 아까워서 안돼 절대 안 죽는다 이제 하아 설명이 복잡한데 주인공이 이제 부잣집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악당이 나타나서 가족을 전부 죽이고 이 주인공은 이제 아빠 친구한테 가서 검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검사가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데 마침 부모의 원수가 왕이 돼 있길래 처리하러 왔어요 아 미리 회복하자 쫄려서 안되겠다 돈 아끼지 말자 근데 이 병아리 옷 입고 이럴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길게임인지 알고 아 오늘 힐링 받을게 한번 가볍게 해볼까 했는데 심지어 스크린샷은 동양이었거든요 동양 일본게임이기도 해서 그런지 했는데 갑자기 서양으로 시작하더니 이렇게 됐어 얘가 누비도 되게 날카롭습니다 옷을 벗으면 지금 볼 순 없지만 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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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상단 강력한 상단 그만 놔도 되는데 너무 막 나오는거 아니냐 당황스럽네 호랑이 씨를 말린다 왜 이렇게 자주 나와 갑자기 이렇게 안나왔잖아 잡을라 그랬을땐 잘 안나와놓고서 아우씨 좋아 어 뭐야 쟤 보내줘 아 아 맞다 앞으로 가면 풀리지 풀리지 아 맞다 그런거였지 가면 솔로 자꾸 안된거였구나 믿고 있었네 뭐야 그만 나와 레벨업해 이러다 아 그만 도망가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어쭈 가자 흠 굽히고 있는거 보소 범벼라 호랑이 개쎄 적수가 없어 호랑이 사냥꾼이야 눈물을 손에 넣었다 나 하단에 좀 데미지 센 거 넣고 싶은데 바람 말고 바람 너무 무거워 좋아 한 오랭이만 더 잡으면 레벨업이다 바람의 나라요? 사실 저는 바람의 나라 옛날에 초창기 나왔을 때 되게 재미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살짝 안 됐어 바람의 나라 약간 버지게 했었는데 나는 보기에 위에 한 놈 있으면 죽어야지 아 또 나왔네 저것들 이거 끝까지 나오는 거 맞아 저번에 호랑이 목표 그래 목표 나와야지 목표 먹으려고 싸운건데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회복을 한번 때리고 가자 어차피 돈도 많이 벌었는데 천원 있어 천원 안 나오네 야 레벨 10이야 의도치 않게 엄청 녹아다 있어 여자 아이샤 덕분에 레벨업 많이 했네 아이샤 감사해야겠네 바람의 나라 좀 생소하긴 했죠 그 당시 게임 시장에서는 약간 시디게임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미없었던 거 없었던 거 같기도 하고 옛날에 은근히 명작이 많았는데 위험했지 타이거즈 케이브 나름대로 울고 있어 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다려줘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어 다녀왔어 뭐한거야 모두 헤어지고 왔어 아 큰일났다 아 아 큰일났네 아이샤 레이스미 잘 부탁합니다 친구가 있었구나 무슨 뜻이야 아 얘가 이제 주인공이죠 초록색 눈매가 친구가 적어보였거든 생기있는 툰 멋진데 아이샤는 제국성에 자주 출입한다고 해 정말이야 사이가 좋구만 뒤로 몰래 들어가면 되니까 아 해적이랑 할머니가 사는 집 있잖아 아 아아 그럴거라 툰은 즐거워서 고마워 또 봐 이제 볼일이 없을 거 같은데 정보를 알려주려고 할 거 같지 않았는데 제덮지 않은 의견이군 장로카는 나보다 영리한 사내야 게다가 검은 펜보다 강하다 중요한 법칙이지 나는 검사니까 말이야 나 레벨업 많이 했으니까 그냥 싸워도 되겠죠 바로 이벤트 봐서 그런지 대화 좀 해볼까 세티 마지막 싸움 될지도 몰라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준비됐어 내일 아침 천막에서 푹 쉬어 오키오키 여기 아니잖아 위였나? 아 오른쪽 위였나 보구나 쉬겠습니다 저기 갖다 놓고 자는 것 봐라 남의 자리 위에다 갖다 놓냐? 무섭게 장로카의 꼼짝 못했던 그때와는 다르다 장로카가 이제 얘네 부모를 죽였기 때문에 부모 죽이고 메이드 죽이고 여자친구 여하친구까지 죽였어요 여자친구까지 죽였어요 여덟살때 멸 여덟살이구요 지금 양랑은 18세 밤마다 꿈을 꾸는 밀리 이제 메이드죠 나는 개그게임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장롱 나와서 다 썰어버리더라구요 위험하잖아 밀리 해골됐어 미쳤네 마덜 빠덜 이런데 오면 밀리가 애가 오는 데가 아니야 거기로 가면 안 돼 도와줘 도와달라는 말을 해? 여덟살인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꿈은? 소라 메리 제인 죽었고요 어어 일어났죠 꿈인가 그때의 공포가 남아있는 것인가 세이브 하고 싶습니다 세티 어디야 저기는? 앉아도 돼 바람을 좀 쐬고 싶어 튠도 안 잃었는데 난 자주 그래 졌을 땐 특히 그래 나한테 재능이 없다고 긍정적인데 질 때마다 객관적으로 보게 돼 갇힐 돈도 황제 장로카와 결전이라고 레이스가 죽지 않을까 스토리상 어? 강하다 어마어마하다 아 그래? 다리가 떨리는 게 무섭지 멈추지 않았어 나도 무서웠어 4대1로 또 아 개 비열한 새끼다 먼저 1대1로 싸우게 해주면 되잖아 히트어웨이 싸우 말고 있나 어 어 내 기술도 그런 게 있어 아 하단인가 봐 하단 상단이겠지? 부음부터 세려나? 너다운 기술? 옷 입고 오는 거야? 하하 오! 대단한 방력이야 상단 세게 내려치기 야 투구 깨기 상인가 보다 어 방어도 당연히 깨겠지? 써봐야겠다 어 선들이 있다 그래요 써 있기로는 뒷골목 청소하러 왔어요 아 세이브는 하고 가면 안 될까? 우리 실패하면 저 할머니 죽는 거 아니야? 이래도 돼? 바라카루 10개 좋아 그럼 과자 죽지마 4인팟이야 어 레이스가 아빠보다 레벨이 낮네요 18이네요 근데 가틸던이 나보다 레벨이 높네? 야 저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를 1 3 5 5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이브가 되는군요. 아 세이브 했죠? 기술을 바꾸겠습니다. 장비였죠? 세게 내려치기. 틈이 크다. 써보자. 갑주 입은 애들을 상대라 그러니까 좋나봐요. 오... 소호 파네? 그렇게 좋은 건 안 파네. 약초를 하나 가져가고, 혹시 모르니까. 샌드위치도... 다섯 개 가져가죠? 소비템이 돈 쓰는 게 좀 아깝네. 다음 무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야! 아... 그래? 니가 힐러구나. 어어... 여기서... 보충을 하나 봐. 내가 있는 데서 왼쪽 방향으로 곧장 간다. 막다른 곳에 있는 계단 올라가자. 레이스 왼쪽. 누가 싸우겠습니까? 어어! 대박. 나 레이스 할래. 선택할 수 있네? 뭐야? 아 뭐야? 하... 아 그렇게는 안 되는구나. 아... 내가 갈래. 제곱병. 아 생긴 것 봐. 필살! 어어! 필살! 어어! 야 뭐야. 어 한 방이야. 하시바 경험치 52원. 52원? 내려가... 내려가 볼까? 아 야... 걔 방해하네. 앳. 알았네. 일로 가자. 알았어! 아... 까칠하네 저... 다음... 내가 싸워야지. 내가 다 죽인다. 오쭈. 야... 데미지가 무슨... 도아 안녕하세요. 나지. 오! 야 이거 안 죽어 한 방에? 어우 세긴 한가 보네. 쟤는 그냥 한 방이었는데. 데미지 세다 얘네. 틈이 크긴 해. 마무리할 때 써야겠어. 내가 써야죠. 무조건 한 방이지럼. 그렇지! 이것이 틈을... 틈을 보이는 기술. 어디선 마! 야 이거 마음에 든다. 내 취향인데 완전? 다음! 마침 이렇게 된 거 제육병 다 죽인다. 개쎄! 미쳤어! 나와. 어 얘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닌가? 뭐야? 턱살 뭐야 저거. 턱살만큼 쎄으면은 위험했을 텐데 말이야. 아 뭐야 너. 시방 지금 덤비는 거요? 왜 안 들어가냐 딜. 방어가 좋네. 막으면서 때리는 게 좋네 쟤는. 올라가라 그랬나? 내려가보자 한 번. 내려가면은... 개새끼. 아주아주. 아주아주. 독한 놈이야. 덤벼 엄마. 왜 이렇게 약히 애는? 자 덤벼. 어쭈 어디서 인마 48 미친 데미지야 일로 한번 가보자 여기 맞아? 나와 아 아 아 아이 자식 그렇게 빨리 때릴 줄이야 아 여기 아니네 일단 내가 싸우고요 내려가는 게 맞구나 내려가는 게 왕방이구나 어 아 아 야야 자식 말이야 이게 데미지라 이 말이야 어디야 몇 명이야 겸치 어 여기 레벨업 하겠다 이러다 요것이 데미지 이거 후딜 때문에 맞는 건가 보다? 선딜 보다 주먹밥 놉 아이야 이 수준 덤벼 계속 덤벼 레벨업 할 거야 어디서 인마 어디서 인마 13레벨 13레벨 나 먹여 돈도 많이 있다 이거 가자 아 여기서 죽으면은 세이브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좀 후달리는데 깜짝이야 개 깜짝 놀랐네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 얘 체력 많다 어? 잠깐만 내 상대는 안 되는구만 발악각으로 필요도 없어 너무 세 지금 뭐야 여기는 어 여기야? 이 안에 황제의 방이다 세이브는 해줘 아직 동료들은 장로카가 어 우리 춘의 원수라는 걸 몰라요? 부모의 원수라는 걸 모릅니다 그냥 춘은 레이스와 저기 금발이 레이스거든요 대장이거든요 쟤와 결토를 하기 위해서 장로카를 먼저 해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동료들은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니야 냉정해지는 것이다 의지가 못 되는 병사들이구만 약한 놈들을 무리지는 게 뭐가 협력이냐 야 왕이 됐는데도 옷이 똑같네? 너라면 알 것이다 나의 이기심도 아무것도 아니야 능력이 없는 것에 좋다는 것이다 남자라면 검으로 말해라 비키란 레이스 비키란 말이야 나의 사람을 맡겨다오 뭐야 왜 이래 그만 되게 퓨 안 들리냐 아차 아차 재밌는 세상 하는 놈이구만 퓨 퓨 펠벨이다 그 리크나 펠벨? 퓨 나 이거 지면은 느낌이냐? 아 야 잠깐만 뭐야 야 개치사하네 이 새끼 거 아 야 미쳤니? 이길라고 아주 별, 별이 별 기술로 다 넣어놨네 야 퓨 나에다가 개 털렸어 퓨 더 이상 그런 얼굴 하지마 나 이거는 솔직히 속도 생각하면은 못 이긴다 체육도 다 많을 것 같고 제가 불검면서도 절대 못 이기네 나 졌어 바보군2님 경과세 걸치니까 그렇죠 어 얘가 그 돌진기가 빨라 너무 선딜같이 생각하면은 못 때려 막는 건 될 것 같은데 내가 때릴 기회가 안 나올 것 같아 평타로 잡아야되나? 근거리에서 불을 안 쓸까? 불 안 막힐 안 막힐 것 같은데 잘 싸우면 이길 것 같기도 하다 저쌌니 최후가 아니어도 넌 너니까 진짜 장로카가 아파보다 센가? 그게 더 궁금한데 언제든 검을 관둬도 돼 서승님한테 죽여달라 그러지 승님이 더 쓸 것 같은데 병아리 너 나 기억하지 폴던 여기 오기 전에 사냥했던 산적 두목이죠 악마같은 녀석이요 악마같은 녀석이요 유주 얘는 이제 산적 사냥 도와줬던 친구구요 근데 얘 주인공이랑 결투해서 졌죠? 개뜬금없이 결투해서 계속 싸워야돼 배워배워배워배워 강해져야돼 야 뭐야 살아서 도망갔어? 세트는 무슨 죄냐? 그냥 개 쳐맞았는데 얘한테 얘한테 맞고 뻗었는데 아 초기장에서 볼게 강해져 돌아와 아 레이스가 아직 나왔어? 네? 하긴 레벨은 나보다 1 높겠다 아 나보다 5정도 높겠다 나이는 레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얘네 셋 중에서 레벨만큼 나이가 차이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길 수 있을까? 레벨 너무 높은데 상대가? 싸우면 알겠지 뭐 그곳에 있겠지 항상 있던? 아무도 없는 산적이? 개 화나 했는 거 아니야 내 나때 망쳤다고? 안 돼 뜨자 금수만도 못한 놈이군 검이 미치지 않으면 한길 뛰어넘을 수가 없어 다행가야 조화는 버릴 준비가 됐다 빼라 레이스 목숨을 걸지않고 싸워 이 말이죠 야 어 여기 상생가 뭔데 얘 못 이기나보네 아직 야 이 새끼가 갓 놈이네 아 아깝다 이게 그냥 방패 들고 있으면 나 때릴 수가 없잖아 야 투깨기가 있어야 되나보다 어 딜이 안 들어가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발톱이 미카즈키 뭐하고 있는 거 둘 다 친구잖아 튠 튠 아이샤 검승부에 졌어 그리 강한 튠이? 이겨보고 싶은데 한번 연전 연전에서 방패 방패 저거는 투깨기는 갖다 넣어야겠다 강기 때문에 좋아한게 아니야 너가 쓸쓸해 보여서 그래 찐따들끼리 친하게 지내자 어 뭐야 상남자잖아 야 뭐야 진짜야? 꿈꾼거 아니야? 진짜 뱄어? 미친새끼네 개뜬금 없네 진짜 뭐냐 승림 검술 승도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러다 미카즈키 미카즈키 미카즈키가 부은 역할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번에 알려줘 검술 검술 알려달라고요? 왜 이렇게 멈추 미카즈키 미카즈키 무심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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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써보자 어 데미 세다 데미 센 건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어 별로 안 센데 히트어웨이는? 돌진기가 더 센 것 같은데? 걸어 돌진하는 것 보다 그냥 가서 하는게 범융성이 높지 기습도 되고 별로네 카마이터치가 낮고 투 가르기 한 번 써보자 방어하는 놈들 때문에 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짧다 야 와 이거 안주고 한 방? 41 41 근데 그걸 봐야 돼 일단은 일단은 노가드를 때려보고 방어를 뚫을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일단 한 방 얘까지 죽이고 에미지는 확실하게 더 낮네요 이걸로 이걸로 방어를 뚫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지 아 야 방피 들어봐 아 아 야 하하 아 그거 확인해야 된다고 아 미친 게임이네 방어를 깰 수 있는지 상단으로 어 아 막아져 아닌가 아까는 안 맞은건가 히트가 그냥 때리고 말겠지 뭐 아 야 왜 좀 막아봐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 앗 아 이거 뭐야 나 이걸로 했어 아 벙겨 맞겠다 이거 아 벙겨 맞겠다 이거 아 안되네 투우 가르기만 되네 됐다 그럼 내 생각에 투우 가르기 있으면 이길 수 있어 히터우이고 나발이고 약간 템포가 있더라고 아 이연격 한번 써볼까 오랜만에 이연격 합산치가 세게 가르기보다 약하네 엑스릭이잖아 나파란 백이었지 차갑겠네 레벨 차이가 좀 심해서 이벤트를 많이 보고 와야될 것 같은데 레벨을 맞춰가려면은 경우도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음 투기장 가라고 아이샤 죽였는데 어떡하냐 아이샤는 이용만 당하고 죽었네 이렇게 죽일 줄 몰랐는데 너무 화끈한거 아냐 당황스럽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 장이 확실히 바라 기술을 쓰면서 엄청나게 세네 좋은거 없냐 또 새로 들어온거 없냐 한 번 들어가서 좀 싸워볼까? 장이랑 한 번 더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아 얘 막아놨네 쟤로 어 똑똑한데 그래 스킬 다운 부탁해 왜 이렇게 이렇게 어 돈 많이 준다 엄청 많이 준다 나 앞으로 가 어쩌 얼굴좀 보소 어 얘도 화염을 써? 경치 많이 주네요 돈은 좀 적게 주지만 가 다 썰어 어차피 아파란 베기가 진짜 쓸만한거 같아 투구 가르기랑 이번에 나온 애들거는 별로 쓰기가 좀 애매하다 호랑이 검을 안 베었어 내가 야 왜 이렇게 세냐 어 아슬아슬했는데 이거 아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여기서 강화 많이 하네 으음 기술 두개밖에 장비 못하는게 좀 아쉽다 아 아 마파란비 개사기라니까 개사기야 마파란만 있으면 돼 부운도 괜찮은거 같은데 부운으로 갈아탈까 그냥 다시 뭐지 부운 싸움이 될까 이제 어우 개다 열매 중이다 하얀 열매야? 아휴 왜 뭐야 이거는? 오오 여기서 이벤트 보고 다른 데로 가나본데 레이스랑 다 잡을 수 있을정도 세지는건가? 아거토시 가죽 어 이게 더 세네 높.. 등급이 높네 호랑이 몹힘 뭐야 어 방어력 올리자 데미지는 충분하니까 데미지는 충분하니까? 너 뭐냐 고.. 고로스의 상이다 음.. 그래 갈까? 네 토너먼트 형식입니다 도중에 회복이 안되니까 주의하세요 그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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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석의 좌우는 쉬는데도 있어 어 무기상인이다 통상공격이 빨라진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통상공격은 빨라지면 의미없잖아 미친게임아 아 그래? 아 그래 인저도 한번 써보자 데미지 셀수도 있자 나 뭐야 왜이래 됐다 가자 병아리 사무라이다 데미지 우승이에요 세 분 우승하시면 프로가 됩니다 가세요 제1차전 4경기입니다 경기 시작! 어 왜이렇게 조용하죠? 어쭈 어 얘 좀 쎈는가 본데 담배! 어디서 방어질이야? 좋다 투구 가르기가 괜찮네 승리입니다 경험치가 안 들어와요? 전부 이기면 들어오나 한번에? 야 도적이야? 죽어 죽어 병아리 사무라이의 승리입니다 얘네돔 연전했을텐데 어떻게 체력이 만땅이냐 어디서 말이야 스치지도 못한다 이 말이야 병아리 사무라이의 승리입니다 결승전입니다 어디쪽일까요? 샌놈 나왔네요 어디서 인마 우승은 사무라이입니다 백골드가 주어집니다 뭐야 해적자면 백골드 주는데 뭔짓이야 투구 가르기가 너무 좋아서 다른걸 느끼기 좀 애매하네 아 닌자나 사무라이가 더 강해 네 그래 가자 포로 한번 싸워봐야겠다 이 짓을 세번을 해야된단 말이야? 별로 세지도 않은 놈들 상대하는걸 노래가 없어 노래가 없으니까 갑자기 역시 죽어 요것이 투구 가르기 두구 가르기 두구 가르기 두구 가르기 어디서 어디서 가르치면 죽어라 이 말이야 다음은 왕서방 어우야 내가 때린 거구나 야 왜 이렇게 약하냐 다 아 실망이야 두 번 더 이기면 되냐 회복할 것도 없다 한 번만 더 하고 다음 프로네 어디선 마 어 야 방울이 높아서 뒤로 들어오지도 않는다 야 아 너무 세잖아 앞아람 승림이고 나발이고 없어 앞아람이 짱이야 아 한참 오랜만에 본다 야 마지막이냐 아 또 산적이야 죽어 아 산적이 조금 세긴 하네 다른 애들보다 뭐야 병아리 사무라이시죠 훌륭한 칼솥씨 감동했어요 팬이 됐어요 비검수사 줄루를 쓰러트려 병사한테 사과해 최강을 자랑하는 검사야 보통 감염이 아니야 압도적이었어 요점만 말해 특수한 검사이라고 할까 비검인가 대부분의 검사가 일격도 가지 못했어 아 자체를 감췄지 그 뿐이야 이 고로서는 한 번 나타나지 않았어 세인트스누란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난 왜 나간 걸까 고맙군 야 웃기지만 나 프로 하고 갈 거야 다 자연스럽게 나가냐 내 의사도 묻지 않고 노래는 왜 하나도 없냐 위는 뭐야 아 관중성이구나 무기는 그럼 됐잖아 이미 다 쓸만한 거 차고 있죠 프로 익스퍼드 어어 익스퍼드까지 해보자 똑같은데 적은 아 내 체력이 좀 늘었네 야식 체력 좀 늘면은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 깜찍 가구만 어어 깜찍 가구만 어 조금 아프구만 익스퍼드 프로 세번이면 익스퍼드라고 미리 봐도 여기서 앞으로 나올 AI를 어떻게 나올지 여기서 다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볼 게 뭐가 있냐 마파람이면 다 죽는데 마파람 너무 사귀잖아 기술의 질이 달라 너무 쎄 마파람이 어어 사무라이냐 사무라인 체력이 낮잖아 방어력이 죽어 음 음 안돼 안돼 삼백원 어어 좋군요 많이 주네요 아아 야야야 아이씨 실수 하아 그냥 하자 손해볼 거 없냐고 나 그냥 투구 가르기 해야겠다 번거롭네 살짝 아 근데 그거 틈이 있어서 안 되려나 레그 익스퍼드 가면은 레그 익스퍼드 가면은 너무 귀찮아서 막 눌렀다가 그냥 중결승 아 이건 네 번이고 저건 세 번인가 봐 어 그랬었죠 아니었나 여기서 더 다치냐 어디선 마 어 이 번개 같은 검술 부운도 좋긴 한데 승림한테 배울게 딱히 없다 승림이 굳이 없어도 강한데 승림이 굳이 없어도 강한데 이제 뭐 걸어서 나갈 수 있을 거 아냐 불어 질 수가 있나 이거 난이도가 어디선 마 어 약간 이제 왕서방이네 아 야 데미지 그렇게 들어온다고 어디선 마 어 15가 들어와 중결승 아 똑같은 4번이네 그냥 무조건 오야 뭐야 색깔로 이래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뻔하냐 오 야 미쳤냐 데미지 좀 봐라 나름 센데 익스퍼드 가면 좀 힘들겠는데 26밖에 안 달아 300원 레벨우가 부족하다 레벨링 좀 해줘 뭐 겸치 좀 많이 매겨줘야지 익스퍼드 얼마나 줄라고 돈은 많이 줬다 야 4번에서 하니까 그렇게 많이 줄넘다 엔더 좀 치기 바라며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좋긴 하네 연속 우승이야 어 닌자다 얘가 이제 나 따라 움직인다며 얘가 이제 나 따라 움직인다며 오우 야 빠른데 아 위험한데 얘네는 소비량이 좀 큰데 검사 똑같은 거 나오겠다 이거 꼴을 보니까 엑스퍼드가 엑스퍼드라고 뭐 소리 안 나올 거 같은데 어디서 인마 일 남기고 버텨 식겁했잖아 중결승 1경기 군보다 야 야 또야? 또 너니? 두벅 맞으면 가겠는데 이거 들어와 외마고 사무라이시입니다 익스퍼드 룰이 가능합니다 익스퍼드 방 가보자 한번 우승 한번 때리고 갈까? 계속 가구요 뭐야 아 익스퍼드는 왼쪽 동로야? 그렇구만 잠깐만 너 뭐야 잠깐만 잠깐만 됐구요 익스퍼드 왔습니다 자이엔 레벨 0 8 아 여기 싸우라고? 알아서? 아몰 아이템 같은 거 주냐 혹시? 뭐지? 그래 한번 싸워보자 다 센놈들인가 본데 초실력자들끼리의 격투 마음껏 보도록 하세요 얘 똑같은 거 같은데? 아 데미 세다 얘? 어어 야 다 이거 된 거야 그냥? 어 근데 세긴 하네 확실하게 어 근데 저기 뭐야 그냥 저거 끝이야? 하나씩 잡아보긴 해야겠다 레벨이 올라가나봐 점점 도전 그런건가봐요 그렇게 도전 많이 하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도전 많이 하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검은 나무형 어어 그래 그래 이런 거 줘야지 고생 그렇게 시키는데 데미지 올라가는 거죠 공연구적으로 자이엔 초실력자감의 격투 초실력자감의 격투 미쳤니? 어 데미지 안 들어오는데? 아 아 내가 질 거라고 나도 예상 못했다 야 샌드 쟤는? 쟤는 훨씬 샌드 얘보다? 시동 buffet 아 뭐야 아까랑 다르네 베터님? 야 얘 왜 이렇게 빠르냐 어후 arrows 야 왜 이렇게 빨라 야 뭐야 pulses ihren 거리가 있는데 샌드ugh 판정이 이상한데, 얘는? 판정이 후한 게 아니라 그냥 맞는데? 때리니까? 이런.. 뭔가 이펙트가 있는데 생겨.. 아, 야야야야 오히려 저 바라로는 더 안맞이 생각보다 바라를 유도하고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기술을 바꿔야겠네, 상대한다면 야, 저게 왜 맞아? 아, 이해가 안 되네? 가만히 있다, 쟤 한 번 가, 나도? 빠꾸싸움 한 번 해? 잔 쎄구만 찹! 찹! 야 아,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아, 이상하네? 이십구 저거 들어가는 게, 판정이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치면 죽어! 무조건 맞아! 다른 애들이랑 판정이 전혀 달라 이거냐? 이거냐, 설마? 2회피 판정이라면은 아, 얘 아닌 것 같은데? 야! 어, 쟤는 이상한데? 어, 얜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얜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어, 쟤는 이상해. 안 돼? 어, 얘가 안 돼? 이걸로 깨는건가? 어, 판정 되게 좋다 이거 히트웨이가 데미지도 낮은데 답답한 기술인데 판정 하나 끝내준다 죽어 경치팩 아이쿠 어우, 드럽게 세네 히트웨이 판정 개좋네 해피 기술로는 최고네 거의 그냥 도망이네 도망 아이템 좀 받아보자 이게 1레벨이 그 정도란 말이야? 넌 왜 줬는데 쟤는 안 줬냐? 에이트 한번 붙어보자 걔만 문제있는건, 판정에 그래 걔만 문제있어 14레벨 됐구요 주는거 없냐? 혹시 1레벨을 깨야지 주는건가? 레벨마다 하나씩 주는건가 그냥? 그런건가? 해보자 나 너한테 한대도 안먹고 이길거같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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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선마 어? 내놔 졸라 약해 암홀이 제일 약한거같애 암홀은 호구야 1레벨 깼는데 어떻게 뭐 주냐? 어어 진짜 주네? 레벨마다 주나봐 방어력 어 개좋다 이거 근데 얘는 경험치를 안줘 조금 아쉽네 인자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아 평타로 때린 다음에 도망가려고 만드는가 보다 잡았구요 뭐가 세진거냐 레벨을 올라갔는데 이해가 안되네 레벨을 올라간거 같은데 뭐가 세진거야 이거 말고 얘 그 검사로 해야겠다 그 빨래 때리는 검사 개로 잡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싸리 너무 튼튼해 어 닌자 생겼다 푸른나무 열매 특수방어력 카마 덤벼 카마 너 쎄보인다 야 미쳤니? 겸치 겸치 안줌 돈 얼마냐? 2천 3천원? 야 돈 많다 열매 받을만큼 받고 가자 민첩 열매 안주나? 민첩은 너무 사긴가? 지금도 충분히 이득이긴 하지 체령 열매 줄만한데 이제 저기 항상 저기 있었나? 내가 못 본건가 그냥? 어 너 튼튼하다 야 혹은건 여전하구나 아무것도 안줘 아무것도 안줘 내가 원하는건 열매뿐이야 근데 하얀 나무 열매 어 또 준거 같은데? 비슷한거? 아닌가? 담벼라 4레벨 암홀 담벼아 그만하고 이제 캐스트하러 가야겠다 아 미쳤네 판정 진짜 안좋아 어엇 하지만 짐 하지만 짐 하지만 짐 기술 좀 다양하게 써봤으면 좋겠어 이거 게임 시스템 때문에 두개밖에 안되니까 좀 루즈해지네 다양하게 쓰는 그 재미가 있을텐데 대응도 여러개 하고 아우 야 닫냐 저게? 헤엑 개잘떼이네 야 아 이거 안되네 너무 튼튼하니까 히트웨이로 해야겠다 이 정도면은 아 너무 안된다 어 너무 그냥 튼튼하니까 원고리 때리면은 내가 넣을 틈이 없다 그냥 같이 맞딜 넣어버리면 나 지니까 뭐야 아 이거 왜 이렇게 긴거같이 막히지 야 아이씨 아이씨 홍광 한번 때려볼까 오랜만에 스승님의 기술로 히트웨이가 아니면은 저 검 치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없네 아 뭐야 야 야 이게 오히려 낫다? 성광이 역시 세긴 하다 어.. 상단이 그냥 세.. 아..이C 내 한계를 느끼는데 이제 이 병아리의 한계를 이른바 야 너무 약하다 데미지 인간적으로 아 진짜 너무 하네 얘는 진짜 어? 너 너무 한 거 아니냐 어? 어? 어, 데미지가 안 박힌 게 미치겠네, 이거? 상단 해야겠다, 아아! 바바람 베기, 이게 이게다 쓸데없는 거 할 필요가 없어 막으면서 싸워야겠어, 그냥 방어를 안 하기에는 너무 이제는 무식하게 싸우기에는 강하다, 저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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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덜어버리겠네, 딜이 안 박히네 딜 장비로 바꿔야 되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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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plant mã zor 선배 crA Their mà 种 끝없이 주는구나 끝없이 주네 105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어 시간 끈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2업 정도 한 만큼 올라가서 생각하면 나쁘진 않지 돈이 너무 안 생겼어 가자 그 뭐 비검? 비검 만나러 가자 이말이야 딱대 비검 전설의 대장장이? 톡톡이 받을게요 습기당은 부탁드리고 야 돈 받으면서 습격도 부탁한단 말야? 이 새끼가 안되겠구만 자 오오오오 야 해저광이니? 연륜이 나와 연륜이 묻어나는구나 전투력은 안 묻어나는구나 야 많이 준다 이제 가자 강해져서 돌아가겠다 암울 너와의 전투는 강해져서 만나겠네 죽어 캔슬로 후디를 없앤다 죽어 아 센놈 좀 데려와 아까 걔 있잖아 110짜리 가 뭐야 얘가 응 85 확실히 많이 죽긴 한다 안 돼 이제 야야 카운터가 있네 어 카운터 있네 아 극혐이네 게임 좀 쎈데 잘 먹고 갑시다 가자 오개오개 숨겨둔 거 없냐 다 막혀있네 여기가 세인트스노다 왠지 추운 곳이군 비검사 룰 줄로에 대해 들어볼까 비검이 있으면은 이길지 모른다 쩜쩜쩜 모르겠고 불안한데 쩜쩜쩜 들어간거 보니까 여기가 비어있어 뭔가 이상해 닫혀있어 문 뭔가 이상해 교회가 있어 뭔가 이상해 저건 뭐냐 전투에서 이제 뭐야 뭐지 대장간은 아닌거 같고 일단은 들어가 명주의 옷 응 응 특빵만 왕창 올라가네 고로코만 내려가겠네 대장장이한테 가서 무기사야 될거 같은데 앱은 이렇게 돼있군요 어 다 갑자기 조용해졌어 위에 발자국있다 아래도 있고 안무엇마 쟤가 줄로 아니야 줄로 남자일까 여잘까 너 가자 아 조용해졌어 노래가 없어 세이브하고 키면 노래가 생길까 없어 그냥 노래가 조용 여기가 줄로 있나보다 대장장이집이네 대장장이가 줄로 아니야? 나는 어렸을때 2단아였어 아 줄로는 천잰데 답이 없는 놈이었지 검은색에서 2단인 거야 모란돌이지 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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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이야 잠깐 팔고 야 칠시 25원 부족하다 아 치사하네 진짜 아 귀찮게 이거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조용 내가 말 안하면은 싸우는 거 하나도 없어 문을 열어봐 2450원 2450원 제일 좋은 검 가져가죠 무겁지만 데미지가 짱이지 총 뭐하면 방어하면 싸우면 되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노다치 어 전척으로 쎄지는데 아 근데 쎄지는 거에 비해서 방어력이 너무 아니 스피드가 떨어지는 게 너무 크다 방어하면서 열심히 싸우라는 거지 뭐 기술로 빠져대고 돌진기 마파란 베기에 위에다 부은을 두자 이렇게 해서 걷는 거를 줄이고 도.. 기술로 거리 싸움을 하겠습니다 스승님의 기술로 방해하지 마라 넌 뭐냐 넌 뭐냐 덤벼라 어 뭐야 흰색 말고 아무것도 없어 이 쥐 어떻게 될 거 같애 마음 독하게 북쪽으로 가자 힘든 여정이 될 거 같애 가자 자 슬슬 놔두세 노래가 살짝 나오고있어 지금 조그맣게 노래가 줄었어 갑자기 불을 걷는데 두 배로 키우고 어디까지 가면 되지? 어려봐도 눈밖에 없어 역시 미쳐도 이사할 게 없구만 여기 안 돼 인형탈 때문에 따뜻한가봐 군말 없이 가잖아 군말 없이 가잖아 헉헉 대장자기가 말했지 시체는 섞지 않고 묻힌다 또 걷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처음부터 선언했던 기분이야 외로움을 달래며 흑염룡을 깨우고 있죠 올라가 올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애 대사해서 다행이야 대사 없이 올라갔으면 끔찍했을 거야 몇 개를 건너가는 거냐 여섯 개 건너건데 아까에서 일곱 개 여덟 개 야 됐다 어떻게 왔냐 다 이렇게 아 그래 가락가락 비싸다 여기 대체 왜 차이가 나는 거야 쉴 필요가 없다네 나는 어디로 가면 되네 그래서 여기냐 어디야 좌우에 있냐 혹시 기억 안 나 뭐라 그랬지 쟤 어 야 절로 가니까 한 번에 오네 아 동쪽으로 가면 돼 내가 가장 헷갈리는 게 동서남부 제일 헷갈려 이상하게 동쪽만 보면 헷갈려 가자 코렌이다 잠시 얼마 줄어볼까 100분에 아 지금 봐 150 오 많이 준다 야 강해지겠는데 몇 마리만 잡아도 업이야 약해 강하다 금방 죽여서 너무 좋아 소리 지르는 것도 없어 얘는 어 두 군데구만 두 군데구만 150 내버려 했냐 150이나 먹은데도 저렇게 아슬아슬게 남는 거는 무슨 경우냐 양화수산 양화수산 뭐야 이거 뭐야 에 특수방화력이 매우 뛰어나다 토리바루가 더 좋잖아 특방 엄청 높네 근데 노다시키 보자마자 헷갈려 이 디자인은 야 너도 오줌 싸냐 소통을 지키세요 아 죽을 뻔했잖아요 레벨업 덩어리도 있는 양반이잖아 어 많이 잡아도 되겠는데 호랑이 다 3배야 레벨업 금방 하겠어 레이스만큼 세지겠어 순식간에 아빠만큼은 별개고 아 아 야 너 이거 도망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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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토리바루 낄래 괜히 샀다 저거 아 아 아 진짜 명조 좋긴 하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성만한 게 없다 마파란 벨길도 도망이 안되면 그니까 아 아 10마리 5마리 7마리만 잡아도 네모 많냐? 좋아 돈도 왕창 주고? 좋은데 녹아다가 별로 없어 아 사면배기 이런거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담백하네 사면배기 이쪽 먼저 갈까? 뭐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거야? 여보가 이래 나중에 생기를 나나? 이벤트 보면 좋아 넌 내 상대가 안되는구나 와라 한번 해볼까? 히트어웨이랑 같이 연동되는지 히트어웨이 판정이 타이밍이 좀 잘 맞아야지 판정은 좋은데 잘 맞아 나가서 손들이 좀 약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때리고 아 바로 안되네 히트어웨이가 전부 레이스한테 배운 기술이야 전부 레이스한테 배운 기술이야 이연격 한번 해보자 걸어서 피한다고 생각하고 야 이연격은 안돼 이연격은 슬게 못된다 아 스승님 왜 쓰레기 같은 기술만 가르쳐줬어요 미치겠네 진짜 자 완벽 좋아 좋아 그렇지 병아리 사무라이 약초 3개랑 유킹코 승복? 뭐야 저게 어... owner ... 저런 걸 왜... ... 기분 세 지는 거 가 하고 들어가네 이거 ... 금뱀 이 호랑이를 잡으면서 사는 놈이면 검수로 존해지지 않았을거 오히려 얘도ren Jana waktu 아... 아... 데미지 몇... 몇 올랐다고 데미지가 헉 올라가네? 16이야 나... 무려 16이라 이말이야... 여기...여깄다 얘다... 자동 이벤트야... 당신이 비검사 줄루? 허...인간인가... 여기라면 아무도 안 올걸... 눈 색깔이 나랑 같네? 질문에 대답 안 할거야! 과거에 내가 그렇게 불리는 것은 슬림은 없지만 유연히 헤맨 것도 아닐테지 왜 여기에 왔나... 나는 검을 갈고 닦기 위해 왔다... 구경 온거야... 너를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안에서 쉬어! 자는 사이에 찔러 죽이는 거 아냐? 잠깐만요... 귀여운 병아리 사진 보면서... 보니깐 좋구만요 뭘... 괜찮다... 살 것 같애... 넌 왜 여기 사냐? 세인트... 스노의 대장장이 당신 아버지한테다... 어어... 레드네 레드... 포켓몬... 은빛산 레드... 나는 사람과 싸우기 위해 검을 휘두르는게 아니야... 다음 어쩌라고... 영웅 레이스와 황제 장루 관타 간다... 난 다 질 수 없어... 정은 검을 흐리게 해... 그건 당신도 알테야... 검을 잡은 계기 많이많이 해... 승부는 그대로 늦지 않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어 뭐야... 홍차야... ㅋㅋㅋㅋ 뭐죠...? 오오오... 승림!! 검수를 알려줘요... 개소리만 하지 말고... 도움이 안된다... 상체... 참... 나 아이샤 죽인 건 그냥 입 닦는 거야? 그냥? 그냥 뭐 없어 그냥 아이샤 죽였잖아 너무.. 너무 양아치인데? 주인공이? 사무라이가 옛날에 맘에 안 든 놈들 막 죽이고 다녔다면서 그거를 컨셉 맞춘 건가? 너무 양아치잖아 근데 부은이 기술 안 알려줘요 어떻게 이거 마니마니 드디어 귀양했습니다 마니마니 무슨 불리느냐 왜 성벽이 생겼어? 기사선 있잖아 그리운 소리를 하는구만 번영의 상징이었지 하지만 단언이 남아있지 않아 장로카 제국병사.. 를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래? 억지로 가자 뒤질라고 나대는 것이냐? 내가 이제 너의 주인공입니다 덤벼라 덤벼아! 간나새끼 어우 야 세다 얘 경험치 많이 준다 프랑이보다 세네 어쭈 샵 저희들이랑 검의 속도와 거리가 다르다 이 말이야 어? 아 어우 야 많이 준다 얘 대박인데 와 이정도면 한 번 더 잡고 있겠는데 이거는 이거는 조금 맘에 드는데 들어와 아 푸질노마 아 잠깐만 몰라 죄송하다 레벨업 레벨업 안됐어 뭐야 17레벨 이제 레이스랑 1레벨 차이나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냐? 여기 뭐냐? 야 다 싸워 야 다 덤벼 다 죽인다 내가 촛 촛 아 0이야 이 말이야 촛 개쎄 다 덤벼 아 내 경험치로 만들어주마 내 힘은 야플 수가 없을 것이여 금방 올라가 금방 올라가는게 너무 좋다 아 레벨 올라가는게 더 짧아졌어 개편해 게임 아우 씨 농경 제가 많이 준다 왼쪽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왼손잡이니까 뭐야 뭐야 우리 동네 맞아? 뭐죠? 어 빠른데 각둑썰기다 이 말이야 올라가 3천원 있어 돈 받고 일하는지라 그런지 격이 다른데 충성심이 없나봐 얘네나라들은 로댐바은님 아니라면 실례합니다만 튠님이신가요? 날 안아 장성하셨군요 너는 기억 못하는것도 물인 아니죠 튠님의 어르신을 한번 봤을 뿐이니까요 미안하다 보여드릴것이 있습니다 어서 안으로 오세요 아버지 어머니 밀리 소라 모두의 죽음을 리누로 확인한건 아니다 여태가 어딘지 모르게 죽었다고 믿었다 그렇지 혹시 생각 안한것도 아니었다 살아있어? 어 아 아 그렇지 생각해로 큰 무덤이군 갑자기 기사단장 그래서 아 기사단장이었구나 밀리아 소라는 아 뭐야 다 죽었잖아 솔레유씨 향수고하십니다 소라님의 모친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소라는 그렇지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정말 좋아보이더 문요 메리제인 죽었어 어떻게 솔직히 얘 때문이야 참 큐느라 그랬지 트는 몇살이야? 내 쪽에 한살이니 난 아홉살이야 최고 난 꼭 최고가 될거야 오늘 어디로 가? 뭐 굉장한데 뭔데 뭐 뭔데 아 기다려 굉장한데 조금 무서운걸 추억을 떠올리며 그러셨군요 저는 이만 저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마니마니는 변하지 않았군 장로까지 군사력을 두려워해 마니마니 왕은 세국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은 외부로 갈 수 없습니다 외국에 버려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마니마니의 마니마니는 더이상 없습니다 마니마니를 재건시켜야겠구만 왕은 본적도 없다 나는 옛날 그대로구나 들어가도 될까 당시 집이니까요 아 집이구나 야 야아 읽어봐 아 내용을 읽으라고 침대 되게 작아 개슬프다 포석내다 포석내다 드디어 내가 먹는구나 아 야 뭐야 진짜 다 죽었네 소라까지는 살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소라는 약간 손속에 자비를 둬서 살려줄줄 알았어 자주 일기를 썼었지 일기 어딨는데 하긴 살았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타격이 찰졌지 연쇄공격을 했는데 너무 연쇄공격을 했는데 말이야 대박 검은 남자를 매료시킨다 오 오 오 오 오 오 밀리 가 대피를 했다 난 전쟁을 양팔이 이뤘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계속 옆에 있었던 거구나 먹여달라 그러고 아 밥을 왜 먹어달라 그랬나 했네 네 그랬구만 됐습니까 네 안 머물러 어 허가증 아무것도 못한 걸 사과하고 싶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만나다 다행이야 이제 벗고 싸워 그것 좀 검으로 살아가기 열정한 몸 가꿨다니 상관없다 충분하다 강해졌다 강해졌어 강해졌어 아마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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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 앞길을 막는 자는 다 사형이다 너도 사형이야 레벨 몇이냐 25냐 24 너의 힘을 내가 초월하겠다 너는 좀 이따 싸우겠다 레벨업하고 싸우겠다 영웅 정도는 세져야겠지 그래도 야 뭐야 아 그냥 싸우자 안되겠구만 이거 몰라보겠고 알아보겠나 물론이다 얼메지않은 굳건한 힘 검사로서 카타나를 쓰는 이의 이상적인 모습이군 넌 족경받는 검사다 처음으로 나는 칭찬을 받는구만 카타나의 비법이 쓸데없는 움직임을 내지 않는 것이라면 내검은 반대로 할 수 있지 첫 움직임은 다음 움직임을 위함이며 그 움직임은 다시 다음 움직임을 위함이다 전신의 사용을 최대한 사용 흐르시 공격을 한다 나는 언제라도 좋다 나도 그렇다 한 따까리 하자 얼마 하세요 가가연 오오 이 미친 상당한데 아 근데 쟤는 기술로 싸우는 놈이다 확실하게 어 체력이 많지 않다 센데 쟤 검이나 새로 사자 돈도 있는데 검좀 사자 니 아들을 베겠소 니 검으로 방어력이 이제 특방이 높기 때문에 물방 검을 하죠 대미지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실진도 가져가자 돈이야 뭐 생길텐데 뭐 싸우다 보면 막 들어오는데 뭐 어때 많이많이 해서 용병을 좀 잡아 뒀어야 됐다 내가 너무 안일했다 허가증 보여주지 말고 용병들한테 죽일까 그래도 되잖아 칠지도의 힘을 보여주마 어라 나도 그렇다 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번에 싸운다 아 체력이 없구나 어쩐지 아프더라고 죽어라 죽어라 사백원과 삼백원 별로 안주는구나 사천원 줘야지 훌륭하다 레벨도 되게 잘 짜놨어 어디로 가나 서러닝이다 고고한 채로 죽을 수 있겠지 치료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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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최고의 검사다 자네한테 고맙군 쟨 죽였지만 나는 기존이나 훔치겠다 오오오오오오 상단 기련 자 그럼 발동 중에는 가드라고? 이런 개사기 기술을 봤나 줄루가 세긴 했나보다 줄루 가버림 내가 너희 아빠한테 알려줄게 죽었다고 착한 내가 친히 알려주겠네 줄루한테 줄라 그랬던 검을 줄지도 모르잖아? 언제든 오라고 알겠네 나 그 발동 도중 가드면은 엄청 센 거 아니야? 한번 싸워보자 나 좀 때리고 그냥 막는다는 거 아니야? 때리는 거를 다 그러면 나 그냥 기술만 쓰면은 무조건 무적으로 그냥 압도적으로 때리는 거 아니야? 4연타 때리면서 개사길 거 같은데 발동 중에 그냥 무조건 가드라는 거 아니야 내 힘을 맛보겠어 내 힘을 맛보겠어 개시! 데미지 왜 이러냐? 아 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맞아야지 히트 히트 같으네 당원 내는 거 좋고요 히트힛이 있긴 하다 아 야 이거 히트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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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다니 야! 이건 좀 아니잖아 노다치 이빨 부적 어디 이 데미지도 그렇게 쳐낼 수 있나 보자고 히트힛 히트힛 힛 힛 힛 힛 힛 힛 데미지 특허하는게 짱이네 방어력이 많이 줄긴 했는데 데미지가 엄청나구나 2들어갔던거에서 10들어가는거 보니까 붉은나무 열매 한 번 더 해볼까? 물방어 마파란베기가 5밖에 안달아 이제 개쎄 개쎄 진짜 와 개쎄 귓댓기 양념 Franc 폭나무 열매 공방만 조금씩 늘어 공방 82 가자 많이 세졌다 이제 아 근데 너무 세긴 하다 확실하게 애매해 좀 뭔가 노다치는 좀 너무 좀 무거워 과외 가장 비싼 겁니까 쓴다 노다치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너와 싸우러 왔소 솔직히 나한테 쳐맞아서 지금 삐졌죠? 삐질만 하지 솔직히 내가 레벨은 더 낮지만 더 강하다는 걸 기술로 보여주겠어 어? 아 얘들이랑 싸우기 싫어 이제 쓰레기들이잖아 스승님 기술 안 가르쳐 주실? 이제 스승님 지금 안 가르쳐 주면 기회 없어 내 생각에는 거의 끝났어 게임 두 분 밖에 안 가르쳐 줬는데? 뭐지? 여기 있었나봐 잘 지냈지 뭐 있구나 평화의 나라의 대표의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백성은 자네를 필요로 하네 검사가 아니었으면 진작 생각했을 때 참으로 아쉽구만 검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개소리 말고 덤벼 덤벼라 사내 전력이 결여된 작전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새로운 무게가 완성됐어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관계없어 어어 기껏 검을 닦아왔더니 화약으로 다 죽이겠다 다음은 세티야? 세티가 레벨 더 낮잖아 가들 덤벼보다 빨리 싸우자 됐으니까 확실히 그 밖에 안돼 야 비건보다 약하잖아 어쭈 개타기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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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350과 18레벨과 본과 우훗 예전처럼 감정을 노초했던 검과는 다르네 장로카 싸우러 갈거야 니가 녀석을 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데 알아 널 위해 싸우는게 아냐 나는 너는 세계제일의 검사지 가주지 않겠나 튜운 죽어가는걸 너에게 보여주기 싫어 너 같은 사람이 미래를 들으면서 죽어가다니 장로카 힘은 너도 알고 있겠지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그 눈으로 보고와줘 튜운 장로카가 제일 센거야 그러면은 게임에서 그쵸 쟤 안썼어 쟤 장로카 미만이었어 좀 더 가까운 데로 가고싶은데 쉴대 없냐 아 나 고급밥 찐대에서 쉴래 그냥 이빈 나오겠어 30원 정도면 돈도 아냐 이제 보디가드 700원 뭐야 얘 자 가자 나 정문으로 갈래 정문으로 다 죽이면서 갈래 이제 뒤로 안들어가 뒤져서 넣는다 그렇지 진짜 되네 개꿀이네 야 배경좀봐 속작이야 게임 사연배기 어쭈 사연배기 이것이 사연배기다 상당한 경험치로구만 사연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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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화사가 세긴 하다 산적은 잽도 안되네 사연배기 사연배기 뭐하냐 사연배기 사연배기 entscheiden 타연밤 히К yen 허니 야 안 써 이거 쓰레기 야 아 괜히 아 으 아 너무 빈틈이 많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심이다 으 으 으 으 으 으 주다! 주다! 어디? 여기 어디인데? 어디서 인마? 600 남았다 싹 덤벼라 그냥 지워버려! 어쭈! 어쭈! 어 잠깐만 어? 아우 저거 자꾸! 아이템 좀 매겨야겠어 쎄네 아 너무 느리다 근데 이거 강한 녀석들은 상당히 좋은데 히마루 쎄긴 하다 엄청 쎄네 가격이 싼데 앵은 손 들자 그냥 처음에 800원짜리가 2,100원짜리보다 더 좋은거 같애 결국 기본형인거 같네 어으씨 뭐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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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래 이씨 죽어 진짜 기술 세팅을 다시 해봐야겠다 아 혐의네 투가르기랑 도다치 무려 이빨 부족한다 무려 이빨 부족한다 그분들을 제압했던 유조압으로 쎄다 내 검의 길에 가드는 필요 없다 죽었어 어디서 인마 맞딜이야 그냥 19레벨 레이스에 힘을 넘었죠 딱 덤벼 그냥 그거 해야겠다 사단 사용격 개 쓸모없다 연 연 그렇지 사연격에 방어를 섞으면 마가지지 않을까 어 어우 마가지긴 개뿔 위험한데 이거 내려가자 입구는 안.. 입구는 쟤는 안되네 자고 오자 돈 쓸 일이 없네 이제는 아 비교 비교 병아리 밴이 간다 오늘 끝나는거 아냐? 나 다음에도 할.. 하고싶은데 재밌는데 왜 이렇게 싸냐 여기 갑자기 20개만 줘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왜 다.. 마중 나와있어 죽어 죽는거야 그냥 장.. 장이고 나발이고 그냥 맞디로 죽이는거야 컨트롤이고 없어 이거 다 죽었거든 야 근데 너무.. 사연격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왜 쓰는지 의도를 모르겠다 이 정도면은 돈이 날거 같은데 차라리 돈이 bps다 장난 아니야 그냥 스승님의 기술이야 물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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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느려 아 진짜 이거 미치겠네 아 잠깐만 아 야 아 야 아 너무하네 얘 근데 칠지도 이빨 부족은 괜찮은거 같다 칠지도 밸런스를 잘 맞춰놔야지 이게 제일 좋은거 같은데 그냥 빨라야지 넣는것도 잘 들어가고 무난하고 가성비적으로 가자 레벨 몇 남았어 세이브가 안되는구만 죽어 이리와 죽었다 죽었다 죽었 20레벨 더이상 적수가 없다 이 레벨이면 아니 요것은 주철의 토시 어디에 허 이 정도면 가져갈만하구만 솔직히 말해서 데미지가 떨어지긴하지만 랩을 다 뒤져볼까 그곳이네 아 그곳이네 자 뭐가 덤비던 문제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길다 기억난다 기억난다기 보다는 같은 길이잖아 그런건 다 똑같겠지 뭐 아 어쭈 아 너한테는 그게 낫겠다 아우씨 얘한테는 사형극이 낫겠다 사형극도 좀 애매할 것 같아 타이밍이 좀 돌면서 사냥을 좀 해야겠어 이 마니마니의 배신자들 지옥으로 보내주겠네 저 건방진 얼굴 표정 맘에 들지 않아 마니마니의 배신자놈들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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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범을 들고 있어 여기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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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둘 둘 야 존나 쏘다 때려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지사하네 딱대 아 개 지사하네 대 좀 시르다 꼭대기 한번 가보자 뭐있나 어? 저 녀석 있잖아 겸치 말주냐 넌 더? 어? 말주냐고 어? 말주냐고 저분이 왔을때보다 겸치 훨씬 많이 줘 닌자다 어쭈? 300에 120 사무라이 어? 야 이거 지금 이런건데? 그렇지 갈뻔했네 400 겸치 와 쟤가 레이스만큼 줘? 미쳤네 부하들 라인업 왜이러냐 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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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인 물량과 템빨입니다 알았느냐 알았는 알았 알았 그렇지 아주 좋구먼 겸치 아주 좋구먼 겸치가 20이 미치겠구먼 400이다 와라 400 맞딜질이야 상대를 못알아보고 5 20이 15 20 40 30 30 13 14 14 14 14 14 14 니가 왜 여기있어 사무라이들 있는던데 다음 맵에 방이었나? 여기 방이었나 그냥? 1원만 더 시켜줘 오우 예아 1원만 더 시켜줘 20 찍고 갈래 그래 그렇지 레벨 22 22짜리 병아리의 힘을 보여주지 야 너무 경치 많이 준다 근데 쟤 한 6마리 7마리 잡으면 레벨업이잖아 아 다 잡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잡는다 이씨 잡는다 잡는다 이말이야 잡는다 이말이야 위에 있던 놈 어딨어 건방지게 때리고 도망을 가? 회복하고 온다 어디에 장 얼마나 센가 볼까? 5시간째가 벌써 5시간째가 벌써 칠 수 없어 5시간 위에서라도 22레벨 병아리 힘을 보여주겠 이리로 한번 가보자 뭐가 나올까? 5시간째가 3자가 나오네 동자참 으 으 으 으 으 노다치 보다 센 거 아니냐 이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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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황제 장루카 너와 싸우러 왔다 기억나는군 리크나 펠벨의 아들 튜이로군 한번 실패한 복숭이 간식소 뭉쳐놓고 다시 왔구나 내 마음속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지 널 서서히 세계제일이 된다 그 서서히 세계제일의 검사라 불리게 되었지 알감봉이 절대 하지 못했어 인간 따위게 짓을 수 없어 2도의 검사 장루카 아 누드가 없게 되냐 그러믄 이 새끼야 아 오케이 제목 한꺼번에 앉는데 아 목은 예상 못했지요 너만 어 왜이래 왜이렇게 애틀 Four 어 물리침 천의 경험치와 연골들을 손에 넣었다 약하네? 쉴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체력 무릎 펴길래 여기서 죽는구나 고마웠습니다 뭐가 고마워 어떤 기분이냐 뭐야 세트인가 또 한 사람 세계체계 검색한 게 생각났군 아 스승님 센세 나한테 별거 안 가르쳐줬지 자기가 이길까봐 나는 이미 배워왔다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안다 표정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아 야 저장 안 돼? 자 내 검은 이미 스승을 초월했다 자기가 잘 도왔구나 하나 들려주지 않겠느냐 네가 칼을 휘둘러온 건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느냐 주워간 자들 위해섭니다 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의 목을 딸 때까지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오거라 끝나게 힘들어 게임 당신의 부은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건방지게 말이야 세이브를 안 시켜줘 차분한 기분이야 세계 제일의 검색이 되었어 누구에게 얘기할까 술을 마실 수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병아리 벗었어요 끝났나봐 엔딩이야 이거 엔딩 멀티엔딩입니다 참고로 지는 엔딩도 있나봐 지고 자신의 삶을 후회한다던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소리가 없어 소리가 있는데 버그로 안 나오는 건가 병아리 사무라이 멀티엔딩 한 번 엔딩 결과 볼까요 나무 위키 없냐 나무 위키 없냐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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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엣 olds 에라이 도마 잃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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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이 난 건가? 그냥? 멀트엔딩인 것 같은데 혹시 엔딩 여러 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적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여자애 왔어 아 개무덤 광어 유주무덤 광어구나 유주 산적 때 도와줬던 애 그렇네 엔딩이 의미가 있네 나오네 다음은 장부덤 가냐 설마? 그러지 말자 혹시 초반에 이겨버렸으면은 뭐 좋은 거 있어설려나? 부운도 있었고 이길 줄 몰랐어 나는 무조건 지는 이벤트 때라서 그렇게 센 줄 알았는데 그냥 세더라고 빠르더라고요 부운으로 잡았어요 그냥 다 스승이고 나발이고 스승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부분선에서 정리됐어 어떡할 거야 이거 아 비건 만나러 가나봐 옷 벗고 옷 벗어서 이제 너 추울텐데 조용하자 조용하자 아 안 만나러 가는구나 추워서 그렇겠지? 추워서 그런 거겠지? 현황해버렸네? 아 재밌었다 근데 약간 헬렌보다 게임이 짧았어 약간 그리고 저는 맵이 절반 정도가 남아서 그쵸 세분화를 하면 3분의 2만 했죠 그래서 좀 한 분 정도 남을 줄 알았는데 레이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약했어 아니 스승 셌어 스승이 더 센 거 같아 걔보다 황제보다 애초에 스승이 복수해줬으면 됐는데 괜히 얘 인생 조졌죠? 참 괜히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뭐야 야 먹잇감 왔다 먹잇감 어이 그만하자고 살인다이 아니라도 이상해 목숨이 안 갔다면 돈을 내놔라 죽어주는 거냐 설마 아니지? 어? 죽어주네? 아... 왜 죽어줘? 이제 세상은 네 건데 오늘 어디로 갈까? 인정할 수 없어 이 엔딩 인정할 수 없어 이 엔딩 탐욕이 너무 없어 왜 알아 이쪽이야 기다려 아... 조금 미찝찝하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마지막까지 무겁네요 게임이 내 병아리 사진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고 월트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엔딩들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어느 분기점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인터넷 써있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직접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여러분들 댓글로 안 달고 직접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진짜 나랑 다른 엔딩 나오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됐고요 결국 소라랑 엄마 아빠는 죽었기 때문에 애초 죽은 시점에 시작을 하고 좋은 엔딩이 나왔다고 해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처음에 뭐 세트를 이긴다던가 어... 처음에 초반에 그... 세트를 한다 장 장 이름 뭐... 장수수인가? 걔를 처음에 세트 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겼어도 엔딩이 갈렸을 수도 있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른 게임도 재밌는 거 있으면은 추천해주시면은 감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